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출제이상문제집 7주차로 뵙습니다 출제이상문제집 7주차에는 개발관리 마케팅론입니다 뭐 개발관리 마케팅론 우리 학계론의 7번째 파트에 속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주 한 주 한 주마다 파트를 쪼개서 뭐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들으셨을 때 내가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어려운 부분 등을 함께 진행을 하고자 의도해서 이렇게 잘라서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 개발관리 마케팅 이거는 대부분 다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각 파트마다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관리론에서 가끔 계산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계산문제는 비유림대차 계산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개발은 단순히 되게 법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고요 마케팅에서는 영어 표현이 한 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보다 영어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 BTOL이 나왔듯이 마케팅에서도 뭐 다 STP, 4P, AIDA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관리 마케팅은 아주 아주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 총론과 함께 가장 쉬운 파트임이 분명하고요 여러분들이 문제 좀 쉽게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평균 출제 문제 수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고요 특징은 필수로 득점을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세 문제 다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단순함기 문제고요 영어 표현이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마케팅론에서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징은 좀 알아보죠 부동산 개발과 부동산 개발업입니다 개발과 개발업은 법률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문을 정확하게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개발과 개발업을 공부를 하실 거고요 개발의 과정은 몇 단계? 7단계 아예 부타 금검마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단계 부지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 그래서 아예 부타 금검마 과정 7가지 워포드의 부동산 개발의 과정 7단계였고요 위험은 3가지예요 3가지였다 이건 중요하죠 법시비 이렇게 했습니다 법시비 자 봐봐 이거는 두 문자를 따서 외워도 됩니까? 외워도 되는데 부동산 개발할 때 위험한 게 뭐라고요? 3가지 뭐? 법시비 개발할 때 법적으로 시입이 엄청 걸려요 아시겠죠? 법시비 개발의 위험 3가지 뭐? 법시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번째보다 법률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인데 얘네 3가지는요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핵심이냐면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는 것이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토지 이용객이 확장된 토지를 구입하셔야 되고요 시장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시장 연구 시장성 연구 흡수료 분석 하시면 되겠고요 비용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뭐다? 최대 가격 보증 제도 보증 제도에 가입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뭐다? 선행 분석인 지역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이 있고요 후행 분석인 뭐다?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지시성 타투라고 해서 지역경제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 이것보다 선행하는 분석이고요 타투 타당성 분석 투자 분석은 후행하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의 방식 개발의 방식 묶어주시면 되겠고요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민간의 자본주치 사업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BTOOL로 대변되는 영어적 표현이 있을 겁니다 빌드 짓다 트랜스퍼 이전하다 계속시키다 온 소유권 오퍼레이트 운영 리스 임차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야 될 때 1번부터 6번까지 여기가 관리론에 나온 내용이라서 관리론은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좀 많고 두 번째는 관리론과 마케팅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관리랑 마케팅은 좀 쉽고 개발론은 내용이 좀 많다라는 거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시죠 자 챕터 1입니다 부동산 개발과 개발업입니다 자 개발업이 더 쉬워요 개발업은 뭐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한다 끝 이게 개발업이에요 그럼 봐봐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색깔 바꿀 거예요 자 요게 중요해 개발 야 부동산 개발이 뭔데? 라고 얘기할 때 토지를 건설공사하거나 형질변경하거나 그쵸 자르시고 건축물을 뭐다? 건축하거나 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다라는 거 그럼 봐봐 우리 개발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뭐다? 토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축물을 뭐다?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형질변경하거나 그쵸 그렇게 정리해 줍니다 건축물 됐죠 그래서 뭐다?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그쵸? 공작물 설치 요렇게 하거나 근데 제외하는 게 제외하는 게 야 이거는 개발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개발이 아닌데 야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개발이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게 법률의 거대로 인심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뭐? 제외한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공은 뭐? 제외 시공은 뭐? 제외 아시겠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업은 타인에게 남한테 부동산을 공급하고자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개발은 뭔데? 토지를 형질 변경하거나 토지공사 건설공사를 수행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하는 것을 개발하기 하는 거예요 뭐는 제외하고 시공은 제외하고 아시겠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요거는 지문에 찾아 나오기 때문에 한번 꼭 봐두세요 아시겠죠? 뭐는 제외한다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아니다 시공 아니야 아시겠죠? 요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의 과정 7단계와 위험 3가지입니다 원래 부동산 개발할 때는 몇 단계 7단계를 거치는데 요건 워포드가 7단계를 거치라고 했어요 과정 몇 단계 7단계 워포드 아저씨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학자 또 나와 하실까봐 아시겠죠? 자 과정 몇 단계? 7단계 처음에 보다 아이디어 두 번째 예비적으로 돈 되겠니? 그 보다 땅 사자 돈 되겠니? 돈 짓고 팔아먹자 그 뜻입니다 됐어요? 그 보다 아예 부타 금검마 아예 부타 금검마 요거 구상 단계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교수님 아이디어랑 구상이랑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아이디어는 영어고요 구상은 한국말이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아이디어 단계 아예 부타 금검마 그 첫 번째 뭐다 구상 단계라고 나오기도 한다 아시겠죠? 아예 부타 금검마를 외웠는데 구상 단계가 나와서 틀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아시겠죠? 큰일 난다 아시겠죠? 자 구상 단계 아이디어 단계입니다 그래서 뭐다 고려하는 단계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아시겠죠? 2번입니다 예상 수입과 예상 비용을 뭐다 계략적으로 대충 대략적으로 추산하는 단계 부지를 모색하고 땅 사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무슨 분석? 돈 되는지 분석 아시겠죠? 그리고 뭐다? 돈 빌리고 짓고 뭐다? 팔아먹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아예 부타 금검마 구상하고 대충 돈 되는지 보고 땅 사고 돈 되는지 확실하게 보고 돈 빌리고 짓고 팔아먹는다 아예 부타 금검마 아예 부타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돼요 오케이 요거 네 가지는 아예 부타 금검마라는 겁니다 자 위험입니다 부동산 개발할 때 위험한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위험한 요인 몇 가지? 세 가지 부동산 개발할 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법적으로 십이 걸리니까 위험합니다 되셨나요? 뭐라고요? 법적으로 십이 걸리니까 위험합니다 개발의 위험 세 가지 잠시만 여쭤넘가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위험 세 가지 배웠으니까 위험 총정리 할 거예요 위험 총정리 위험은 총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투자론에서 위험이 두 개 등장해요 투자론에서 위험이 두 개 등장해요 투자론에서 위험 두 개 그리고 뭐다? 개발론에서 위험 한 개 자 투자론에서 위험 두 개는요 투자의 위험이에요 투자의 위험 투자의 위험은 몇 가지였죠? 다섯 개였죠 투자의 위험 다섯 개였어요 처음에 뭐였었죠? 사 업상 위험이었죠 두 번째는 금 융적 위험이었어요 세 번째는 법 율적 위험이었어요 네 번째는 인플레이션 위험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다? 유동성 위험이에요 됐죠? 그래서 뭐다? 투자의 위험은 다섯 가지였어요 뭐다? 투자의 위험은 사 금 법 인 유 몇 가지? 다섯 가지 됐지?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음 무슨 위험? 투자에서 또 뭐다? 총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총위험은 뭐다? 체계적 위험과 뭐다?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서 그렇죠? 는 되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건 뭐였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얘는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없다 총위험은 줄일 수 있다 없다 줄일 수 있다 왜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니까 줄일 수 있다 왜?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드니까 얘는 0까지 만들 수 있다 0까지 가능 0까지 얘는 0까지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아시겠죠 왜? 체계적 위험이 존재하니까 아시겠죠 체계적 위험도 존재하니까 0까지 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험 처음에 두 가지 투자에서 위험 두 개 투자의 위험 다섯 가지 사근법인 이유 투자의 위험에서 두 번째 위험마다 총위험 무엇과 무엇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의 합이 총위험이다 줄일 수 있는 것보다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발론 넘어와 보시죠 자 개발론 넘어오시면은 부동산 개발할 때 개발의 위험 한 가지 개발의 위험 한 가지 개발의 위험 한 가지 알겠죠? 뭐였죠? 법 C B 맞죠? 이렇게 그래서 투자론 총 정리해드렸던 내용입니다 개발의 위험 몇 가지? 세 가지 법 C B 개발할 때 법적으로 엄청나게 C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 와가지고 어? 야 이거 내 땅인 것 같은데 여기 왜지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 도로 점유 허가 받았어? 막 난리납니다 아시겠죠? 야 일조건 가리는 것 같은데? 막 조만간 안 좋은데? 말하면서 아시겠죠? 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다? 첫 번째 뭐다? 범율적 위험 두 번째 뭐다? 시장 위험 세 번째 뭐다? 비용 위험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위험 3종 시리즈 3개에 맞고 3종 3종 시리즈 위험 3종 몇 종? 위험 3종 시리즈 개발론에서 몇 개? 두 개 아 죄송해요 투자론에서 두 개 개발론에서 한 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투자의 위험 다섯 가지 총 위험은 체계 더하기 비체계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 법, 시, 비 였습니다 이게 학교론에서 나오는 위험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죠? 됐죠? 자 여쭤보세요 첫 번째 뭐다? 법률 위험입니다 공법적 문제 사법적 문제 공법적 문제는 뭐? 이용규제 사법적 문제는 뭐? 소유권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야 내가 땅을 사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다? 개발 제한국에 묶이는 거야 난리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뭐다? 어? 여기 토지 측량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내 부분인데 왜 너 짓고 있니? 이런 것들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위험을 뭐? 최소화하는 것이 포인트 그래서 뭐다? 법률 위험을 줄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이용계획이 확정되는 토지를 사세요 라는 게 뭐다? 최소화의 방안인 겁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은 나오면 딱 한 가지잖아 뭐다? 시장에 불확실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른다 그래서 뭐다? 시장 연구와 시장성 연구를 위해서 최소화 해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연구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 시장성 연구는 뭐예요? 팔리는지 됐죠? 그 시장성 연구 안에 뭐가 있다 흡수율 분석이 있다 흡수율 분석이 있다 공급된 부동산이 얼마나 팔릴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보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미래의 흡수율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다 됐고 한 가지 딱 정해드리면 팔리 야 이거 지으면 팔리겠니? 이거예요 그래서 뭐다? 시장성 분석 흡수율 분석 뭐라고요? 팔리 갯니? 야 이거 지으면 팔리 갯니? 팔리 갯니? 그 뜻이에요 팔렸니가 아니죠 팔리 갯니? 뭐다? 미래의 목적을 흡수율을 미래에 팔릴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흡수율 분석입니다 최소화 한다고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한다고 그 시장성 분석 안에 뭐가 있다고 흡수율 분석이 있다고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 분석입니다 비용은 뭐다? 개발하는 동안 추가 비용의 발생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발업자의 문제예요 개발업자가 뭐 하는 거예요?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통해서 초과 부담 위험을 최소화시킨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표 자 최대 가격 보증 제도 그렇죠? 비용 상한제 야 내가 부동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돈 여기까지만 쓸게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용 부담 상한제라는 뜻입니다 그럼 봐봐 이거 계약하면은 여러분들 돈이 많이 들어갈수록 뭐다? 품질을 좋게 만들겠어요? 나쁘게 만들겠어요 나쁘게 만들겠지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발에 의하면 세 가지마다 법 시 비 였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 보시고 개발의 타당성 분석입니다 타당성 분석은 선행 분석과 후행 분석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선행 분석은 세 가지예요 지 시 성 후행 분석보다 타투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타투 타투는 언제? 뒤에 아시겠죠? 타투는 언제? 뒤에 하는 겁니다 자 선행 분석은 뭐다? 지시성인 겁니다 지시성입니다 지역경제 분석 지역경제마다 거우시죠 시장 나왔죠? 수요와 공급 그리고 요기 한번 볼펴주세요 시장 분석에 두 가지가 있는데 봐봐 시장 세분화는 누구를 쪼개는 거예요? 수요자를 쪼개는 거예요 차별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공급 제품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시장 세분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연령별로 쪼개겠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뭐 연령별로 쪼개겠다 이런 것들 혹은 뭐 남녀로 쪼개겠다 연령별로 쪼개겠다 등등 연령별 등등 뭐다? 시장 세분화 왜 한다고요? 누구 쪼갠다고요? 수요자 특성에 따라서 그렇죠? 뭐 젊은 친구들한테는 뭐 젊은 제품들 그리고 뭐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다? 안마의자 이런 거 파는 거죠 자 차별화는 뭐다? 공급 제품 우리 거 좋아요 우리 거 차별화 돼요 이런 것들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그 안마의자 그거 안마의자라고 해야 되나? 그 안마 눕는 거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롤링 방식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설명해드릴 거지만 요즘 이렇게 올라온다면서요 근육 하나하나를 하나하나를 이렇게 마사지해준다며 탐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시장 차별화는 뭐다? 우리는 하나하나 해준다 그것도 있더만 무중력 상태 이런 것도 있더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시장 차별화 우리 제품 뭐다?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게 해준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 분석은 세분화는 수요자 차별화는 뭐? 공급 제품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성입니다 아까 방금 했죠? 팔리겠니? 팔리겠니? 흡수 분석 시장성 분석의 유형으로서 뭐다? 시장성 분석은 뭐라고? 팔리겠니? 그 뜻입니다 후행 분석입니다 후행 분석은 뭐다? 야! 돈 되겠니? 그 뜻이에요 투자 분석 타투 투자 분석 투자하십시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뭐다? 먼저 하는 거는 세 가지 지역 경제를 크게 분석하고요 시장 분석하고요 수요 공급 분석하고요 그다음보다 팔리겠니 보는 게 선행 분석 세 가지 지시성이었고요 타투는 뭐다? 타당성은 수익성이 나오는지 투자 결정은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뭐세요? 자 부동산의 무슨 방식? 개발 방식인 겁니다 자 부동산의 뭐? 개발 방식 자 개발 방식은 신개발 방식과 재개발 방식은 아닙니다 신개발은 뭐가 있다? 토지 형질 변경 사업 주택지 조성 사업 등이 있는데 우린 요거 재개발 방식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재개발 방식 보셔야 됩니다 재개발 방식에 시행 방법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보전 수복 개량 철거 근데 요거 세개를 구분하셔야 돼 요거 세개 구분하셔야 돼 자 보전은 뭐다? 사전에 방지 혹은 뭐다? 예방 하면 뭐다? 보전 아시겠죠? 보전 그쵸? 대안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길이 예방하세요 길이 방지하세요 아시겠죠? 보전 됐어요? 자 수복 수복 뭐다? 노후화 불량화 요인만을 뭐다? 제거한다 요건마다 제거하는 거 없애는 거 아시겠죠? 3번입니다 개량은 뭐다? 새로운 거 추가하는 거 봐봐 여러분들 그 이제 여기 종로니까 우리 얘기 좀 해보면 그 종로에 보면은 가끔 이렇게 외국인분들도 그렇고 그 뭐 이렇게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인분들이 가끔 이렇게 막 한복을 입고 막 뛰어다니는 경우였어요 한복을 입고 되게 막 생기발랄하게 다니는 경우였어요 되게 부러운데 보면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데 그 한복이 전통 한복이에요? 개량 한복이에요? 개량 한복이죠 그러면 그 개량 한복에는 무엇과 무엇을 추가한 거예요? 활동성과 뭐다? 편의성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봐봐 개량 딱 나오면 한복을 떠올리시라고요 우리 종로잖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울의 도심 종로 그렇죠 뭐다? 활동성을 편의성을 추가하였다 어디에? 한복에 기존의 한복이 조금은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다? 활동성과 편의성을 추가해서 그렇죠 개량 한복이 나왔다 개량 때문에 뭐? 한복 한복 때문에 뭐? 새로운 거 추가 아시겠죠? 보존 보존은 뭐예요? 예방 수복은 뭐예요? 제거 개량은 뭐예요? 철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길이 예방하세 길이 방지하세 아시겠죠? 수복은 뭐다? 나빴던 거를 없애는 거 그렇죠 그리고 개량은 뭐다? 새로운 거 더하는 거 철거는 부시는 거 거기 있지 그래서 뭐다? 보존 수복 개량 이거 3개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이거 개량이 제일 기억해 주시잖아요 개량은 뭐다? 새로운 거 더한다 개량 한복이다 아시겠죠? 보존은 방지 수복은 제거 개량은 다른 거 더하는 거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법이 중요해 법이 중요해 자 법이 중요해 재개발 방식에 주거 환경 정비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요게 포인트예요 정비 기반 시설 그렇죠 극히 열악한 거 정비 기반 시설 뭐다? 도로 이런 것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충분들이 뭐라고요? 과도하게 밀집한 무슨 중심 단독 및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포인트는 극히 열악하고 과도하게 밀집한 뭐예요? 단독 및 다세대 중심입니다 되셨죠? 요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다? 요거 작아 보이면 뭐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인 거지 됐어요? 두번째 재개발 사업이에요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뭐다?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뭐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심의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한다라는 노리예요 재개발은 뭐다? 그냥 열악 그냥 밀집 누구 중심? 상공업 지역 중심 요게 포인트 됐어요? 이제 좀 보이나? 그쵸? 주거 환경 개선은 극히 과도 극히 과도 단다 극히 과도 단다 뭐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은 뭐? 그냥 열악 그냥 밀집 상공 끝 근데 봐봐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설은 뭐다? 양호예요 양호 근데 노후불량과 충무는 해당한 뭐다? 공동주택은 밀집해 있어요 자 포인트예요 정비기반 설은 뭐? 양호합니다 양호 그리고 뭐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겁니다 자 봐봐 자 이거 좀 쪼개드릴게요 헷갈릴까봐 자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들 우리 그 강남 쪽에 가보면 강남은 여러분들 재개발 주거 환경 사업이란 말이 잘 안 나오죠 맨날 강남과 뭐 나와요? 아파트 재건축 강남 재건축 강남 재건축 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는 강남은 70년대 이후에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이랑 도시 정비가 굉장히 아직도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도로 강남을 보시면은 강남은 되게 바둑판처럼 예쁘게 딱딱딱 쪼개져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다 새로 지은 뭐다? 부도심 중에 사람의 많은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은 정비기반설은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 70년대 지었던 그런 노후불량 건축물로 봐야 되는 뭐다? 공동주택 뭐가 있죠?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강남은 맨날 재건축 재건축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아 싶어요? 어 강남은 뭐 정비기반설은 좋아요 근데 뭐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된 공동주택 뭐다 아파트 막 35년 40년의 아파트들이 되게 많다구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과도 나온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냥 열악 그냥 밀집 나온 뭐 재개발사업 근데 양호하면 뭐 재건축사업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자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입니다 자 민간에서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거지 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정부 말고 사람이 알아서 할게 자체 개발사업이에요 땅 주인이 본인이 하는 거예요 끝이에요 땅 주인이 뭐 그냥 내 땅 가지고 내가 개발하는 거예요 끝 근데 토지 소유자가 모든 절차에서 진행하고요 소유자의 의도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사업 시행 속도 빠르다 위험성이 크고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건데 지주공동사업 여기 하나 별표 있어요 지주공동사업 하나만 별표 자 지주공동사업 누구와 누가 하는 거예요 땅 주인과 개발업자가 같이 하는 거예요 됐어요 첫 번째는 공사비 대물 변제형입니다 우리 요걸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등가 교환 방식 똑같은 말 자 이쪽으로 가보세요 자 공사비 대물 변제형 공사비는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그 뜻이에요 됐어요 등가 교환 방식 가치만큼 교환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볼게요 이쪽으로 보세요 자 땅을 씌운 거니까 그런 거지 자 봐봐 내가 땅 주인이야 토지 소유자야 토지 뭐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내가 돈이 없어요 뭐라고 돈이 없다고 근데 건물은 짓고 싶어 그래가지고 개발업자한테 건물 지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다 건축업자 개발업자 개발업자가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돈으로 공사비를 댄 거예요 됐어요 토지 소유자는 무엇을 제공했어요 토지를 제공했죠 그래서 뭐다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돈 된 비율만큼 돈 된 비율만큼 가져가자 그쵸 각각의 제공 비율만큼 뭐다 건물에서 나눠 가지자라는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어디에 위를 가져가고 개발업자는 어디에 밑에를 가져가는 거예요 개발업자는 어디를 가져간다 건물 짓고 난 뒤에 내가 상가 부분을 가져갈게 아이고 상가 부분을 가져갈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가 부분을 가져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렇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내꺼 내꺼 됐죠 건물주는 10층 건물이라고 하고 땅 주인은 뭐 가져가는 거예요 4층부터 10층까지 뭐다 내꺼 그 뜻이에요 됐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이라고요 등가 교환 방식 다른 말로 하면 공 4 비 맞죠 대신 물건으로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공사비 대물 변제형 등가 교환 방식 이거는 감정평가에서도 뭐다 등가 교환 방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정리를 해주세요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수수료 문제 생기지 않는 다 됐죠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수수료 문제 없다 그 뜻입니다 됐어요 이게 공사비 대물 변제형 그 다음입니다 분양금 공사비 지분 방식 자 이건 쉽잖아 공사비를 뭘로 준다고 분양금으로 준다고 그 말은 뭐다 다 짓고 난 뒤에 내가 분양을 할 테니까는 그 분양을 통한 수익금으로 공사비 줄게 그 뜻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투자자 모집형입니다 개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수익이나 지분을 보장해준다 이거 옛날에 그 그 저쪽에 어찌냐 동해쪽에 강릉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펜션 이렇게 뭐 단독 펜션 이런 거 지을 때 투자자 모집한다고 많이 나왔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다 지분도 드리고 평소에는 안 오실 때는 우리가 요거 뭐다 관광객들에게 임차해가지고 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했던 게 투자자 모집형이에요 아시겠죠 개발업자가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뭐다 수익과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 요건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사업수탁입니다 내려오시죠 요거 별표 토지신탁 별표 자 수업 사업수탁과 토지신탁입니다 뭐 수탁과 신탁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토지소유자는 누구에게 개발업자한테 일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개발업자는 뭐 가져간다 수수료를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모든 절차는 누구 명의로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쓰셔야 돼요 자 개발업자는 뭐 챙겨간다 수수료 챙겨간다 됐죠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한다 명의는 토지소유자 명의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주세요 개발업자는 뭐 수수료 챙겨가고 명의는 뭐 토지소유자껄로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봐봐 신탁은 잘 보세요 토지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의뢰하는 건 똑같은데 개발업자가 수수료 가져가는 것도 똑같은데 됐지 개발업자가 뭐 수수료 가져가는 건 똑같은데 명의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토지소유자의 형식상 뭐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모든 절차가 누구의 명의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한다 명의 누구 거 신 회사 걸로 진행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요 신탁 회사 명의 아시겠죠 수수료 개발업자 근데 뭐다 명의는 바뀌는 거예요 누구 신탁 회사 조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봐봐 이쪽으로 넘어보세요 자 사업 사업 수탁과 토지 뭐 신탁이에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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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 뭐 토지 신탁 인데 자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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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은 자 놀라면 안 돼요 자 놀라면 안 돼 나 봐봐 나 봐봐 인강 듣는 분은 놀래 나 봐봐 봐봐 탁 보였어요 탁 보이지 그럼 뭐예요 무조건 수수료인 거야 뭐라고 수수료 탁 보이면 뭐 무조건 수수료라고 아시겠죠 탁 보이면은 수수료 수수료 개발업자 수수료 개발업자 수수료인데 됐지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 자 차이점은 명의가 누구 거냐 라는 거예요 명의가 누구 명의로 하냐 사업수탁은 누구 명의 토지 소유자 명의 오케이 근데 토지 신탁은 뭐예요 누구 명의 신탁 회사 명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봐봐 그래서 글자에 답이 있어요 보세요 사업을 부탁만 한 거예요 받을 수 맡길 탁 됐어요 너무 글자가 지웠어 좀 크게 쓸게요 자 봐봐 사업 수탁은 봐봐 부탁을 받은 거라고요 받을 수 맡길 탁 아시겠죠 부탁만 받았으니까 뭐다 개발업자는 수수료만 챙기고 모든 명의는 누구 걸로 한다고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한다고요 근데 밑에가 보세요 글자에 답이 있다니까 믿을 신 맡길 탁 무엇을 맡겼다 무엇을 믿고 맡겼다 토지를 믿고 맡겼다 누구 명의로 바꿔줬다 신탁회사 명의로 바꿔줬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수탁은 뭐 일만 맡기는 거 신탁은 뭐 믿고 내 명의까지 신탁회사에 넘겨 준다라는 차이점 아시겠죠 믿을 신 맡길 탁 받을 수 맡길 탁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점은 뭐 탁 보이면 수수료 신탁은 명의 넘기는 거 수탁은 명의 안 넘기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컨소시연보다 법인관에 구상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주공동사업은 어디에 힘을 주셔야 되냐 공사비 대물변제형 개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수탁과 신탁을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요거 세가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넘어오시죠 자 민간의 자본유치 사업방식 요것마다 영어 표현이 나와요 영어 표현이 영어 표현이 좀 나옵니다 자 비 나왔어 비 비 비 비 준공 짓다 건설하다 그 뜻이고요 트랜스퍼 이전하다 귀속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전했으니까는 귀속이 되겠지 그렇죠 오는 소유 오퍼레이트는 운영 리스는 임대 임차 인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 미국 드라마 같은데 보면 이렇게 적혀있는거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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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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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강 behöver 해볼까요 요거 요건 팔고 있습니다 그 뜻이죠 요검보다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인데 이게 미국 드라마 같은거 보면 이게 나와요 아시겠죠 임대 아시겠죠 임대 얘는 지호 얘는 아니야 얘는 뭐 임대 아시겠죠 한번 됐죠? 이렇게 정리를 내겠습니다 자, 민간 자본 유치 방식 자, 무슨 말이냐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 자본을 땡겨가지고 짓는 거예요 민간 자본을 땡겨서마다 짓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BTO 방식의 별표 BTL 방식의 별표 두 개만 일단 확실하게 정리해 주세요 자, 왜? BTO 방식은 많이 써서 그래요 짓고, 이전하고, 소유권 준다 뭐라고요? 사회 기반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귀속되며 누가 넘겼으니까는 민간이 지어서 이전시켰으니까는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한테 귀속되겠지 사업 시행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한 몇 년 됐죠? 일산대교, 그렇죠? 일산대교 지나갈 때 통행을 받았어요 그거예요 강남순환도로, 그렇죠? 저는 주로 이제 금천IC에서 타서 사당IC에서 내리냈는데 집이 그쪽이니까 이거, BTO 방식 뭐요? 도로 나머지, 철도, 터널, 항만 등의 교통시설 이용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가 가능함 그래서 봐봐 일정 기간 동안 나한테 운영권을 주면 나는 그거 운영하면서 뭐예요? 드린 돈을 회수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봐봐 이렇게 1층에 톨게이트 만들어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이거 뭐다? 톨게이트, 톨게이트 톨게이트, 그렇죠? 그래서 뭐다? BTL 방식은 뭐예요? 짓고 국가나 지자체한테 뭐다? 소유권을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대신에 뭐다? 나는 뭐 받아와요? 운영권을 받아오는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운영권을 받아오는 방식 그리고 밑에 내려오세요 BTL 방식 내려오세요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BTL 방식은 똑같은데 마지막에 뭐다?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회기반이설을 준공했어요 그게 뭐예요? 기숙사, 도서관, 학교 등이겠죠 준공하고 소유권을 국가나 지자체에게 넘겨주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운영권을 인정하되 자, 봐봐 여기까지는 뭐예요? BTO랑 똑같죠? 맞아요? BTO 방식은 똑같은데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맞죠? 뉴욕 양케즈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 그렇죠? 요기베라 되게 유명하신 포수죠 포수 요기베라 하신 말 뭐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가나 지자체 등이 협약해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봐봐 임차가 되고 운영을 지우는 거예요 요거 출제된 지문을 고자로 쓴 거기 때문에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다? 중공, 귀속, 운영권 마지막에 뭐? 임차가 보호해야 된다 아시겠죠? 마지막에 뭐? 임차가 보호해야 된다 요걸 삭제한다 아시겠죠? 이거 뭐냐면 직고 소유권 넘겨주고 운영권을 인정받되 그거 운영해가지고 해당 시설 이용자한테 돈 못 받기 때문에 정부가 임차료를 대신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봐봐 요거 보시면 돼 구린아파트 구린아파트 기숙사 도서관 학교 등 교육문학 복지시설 봐봐 그래서 요거는 해당 이용자로부터 이용자로부터 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누가 대신 내준다고 국가나 지자체가 대신 내준다고 임차비용 임대료를 아시겠죠? 구린아파트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지니는 거냐면요 정부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업체한테 지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유권도 받아와요 운영권을 주고 그 해당 시설 이용자로부터 뭐다? 임대료를 아 뭐냐 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군인한테 막사해 사는 비용 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군인 아저씨가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저도 열심히 지켰지만 한때 누가 주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가 뭐다? 임대료 주는 거예요 보통 20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이용자로부터 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다? 요렇게 큰 거 짓는 거야 큰 거 큰 거 이렇게 이렇게 엘리베이터 사고 다니는 거 아시겠죠? 엘리베이터 사고 다니는 거 그렇죠? 엘리베이터 그렇죠? L BTL 방식은 뭐다? 엘리베이터 사고 다니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엘리베이터 아래서 위, 아래 다니죠 뭐다? 군인 아파트 무슨 방식? BTL 방식 L 방식 아시겠죠? BTO와 똑같은데 마지막에 뭐다? 임차가 붙어있는지만 확인해라 이용자로부터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시설들 아시겠죠? 뭐다? 무슨 방식? BTL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OT 방식 이제 나머지 하시죠 BOT 방식입니다 짓고 소유권 인정하고 이전된다 중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을 주되 그 기간이 만료되면 야! 다시 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네가 지은 만큼 소유권을 가져가서 하든지 하고 난 뒤에 뭐다? 다시 우리한테 교육시켜줘 그 뜻입니다 BLT 방식입니다 BLT 중공하고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줘서 투자비를 받고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체 건물을 넘겨주는 거죠 BOT 방식은 짓고 소유권과 운영권 너네가 다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BOT는 뭐 그냥 짓는 것만 해주고 너네가 다 해라 되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BTO 방식과 BTL 방식 이거 두 개 잘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개발은 끝났고 관리로는 잠깐 넘어오시죠 관리로는 쉬우니까요 이쪽만 보시죠 자 관리는 뭐다? 주체, 내용, 영역 이렇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주체별은 뭐다? 내가 할지 맡길지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기관리, 직접관리 뭐 난리납니다 자기관리, 직접관리 위탁관리마다 간접관리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자기관리는 뭐다? 기밀 유지가 잘 되고 내 거니까 건물 잘하겠지 관리, 종합관리 가능합니까? 쌉가능 그렇죠 근데 단점은 뭐야?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고 타성화가 뭐예요? 드러눕는 거 나 하기 싫어 드러눕는 거 발생할 수가 있고요 전문가는 아니니까 나아줄 수가 있겠네요 위탁관리입니다 남한테 맡기는 거죠 간접관리, 위탁관리 전문성은 높아요 왜? 전문가가 하는 거니까요 남이니까 들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놓아요 왜?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본업에 전념이 가능하고요 기밀 유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야, 저기 물샌데 말하면서 그렇죠 애호정신이 낮아요 종합관리가 안 돼요 아시겠죠? 내가 건물 주면 복도도 청소하고 옥상도 청소하고 1층에 물도 뿌릴 텐데 이 사람은 뭐예요? 야, 나는 복도만 청소하는 사람이야 복도만 청소하고 가버리는 거지 옥상 안 봐주는 거지 아시겠죠? 그 뜻이에요 혼합관리는 뭐다? 장점은 장점만 드러나면 장점 단점이 드러나면 단점인 겁니다 그리고 뭐다? 책임 소재도 정확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내용별입니다 내용별은 이거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별은 뭐? 법률적 관리는 권리, 계약, 권리 보존, 공법상 규제 상황이고요 경제적, 돈이죠 돈 근데 이거 인력관리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경제적 관리에 뭐다? 인력관리가 들어간다 체크해 주시고요 기술적 관리는 뭐다? 경계, 부지, 부적응, 물리적, 기능적, 하자 제거입니다 아시겠죠? 법률적은 권리관계, 계약 같은 거고요 경제적은 다 돈인데 뭐다? 하나만 뭐? 인력관리도 경제적 관리에 해당한다는 거고요 기술적 관리는 뭐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위생설비, 경계, 물리적, 기능적, 제거한다는 겁니다 영역별 관리 하나 배포해 주시고요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혹은 관리론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항상 이 두 가지예요 뭐다? 자기관리와 시설관리, 재산관리 이쪽 파트입니다 자, 시설관리는 적극적, 소극적 소극적 관리로서 뭐다? 시킨 것만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시킨 것만 한다 그렇죠? 에너지관리, 청소관리, 방범, 방제, 설비운전, 보수, 외주관리 이런 겁니다 재산관리는 뭡니까? 내돈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수입목표, 지출계획, 비용통제, 임대차, 유치 및 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게 중요한데 자산관리, 자산관리마다 적극적 관리 부동산을 사고, 팔고, 재개발하고, 재투자하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에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어야 되고요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겠죠 포트폴리오마다 분산 투자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는 우리 요거 FM이라고 얘기합니다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재산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PM 자산관리는 뭐다? AM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는데 미래에셋 들어봤죠? 이게 뭐다? AM에셋관리의 에셋 매니지먼트의 약자입니다 자산관리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델랠렐뢰레 이렇게 전화와가지고 델랠레레레 전화와가지고 어? 사장님 저희 부동산을 사야될 것 같습니다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오는거죠 미래에셋 델랠렐렐레 AM에셋 매니지먼트였습니다 얘네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아시겠죠? 얘네마다 시킨 일만 하는거 아시겠죠?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관리론 됐고요 이제 마케팅으로 넘어오시죠 마켓 생각보다 종류와 전략이에요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시장 점유 세 가지 좀 밑에 쓸게요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세 가지 시장 점유부터 보시죠 시장 점유 마케팅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은 무슨 말이냐? 이거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공급자끼리 치열하게 싸운다 이게 개념이에요 뭐라고요?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공급자끼리 치열하게 싸운다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 점유라고 해서 수요자가 아니야 조심하셔야 돼 시장 점유 마케팅의 핵심은 뭐다?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공급자끼리 치열하게 싸운다 핏튀기게 싸운다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산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입니다 핏튀기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하고 애플이 싸우는 것만 보세요 서로 막 갤럭시 신제품 애플 신제품 내놓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를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은 뭐다? 나는 모르겠고 핏튀기게 싸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P는 뭐? STP 세 가지 두 번째 P는 뭐? P 네 가지 포 P 됐어요? STP 포 P 핏튀기게 싸우는 것보다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누가 공급자가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으로서 STP와 포 P 전략이 있다 P팅이 싸웁니다 거기에 들이붙는 광고비가 얼만데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처음에 STP입니다 STP 자 처음에는 시장 세분화 아까 보셨죠? 세그멘테이션 뭐다? 수요자를 쪼개는 거 그렇죠? 인구 경제학 특성에 따라서 쪼개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연령별로 세분화 시키는 거 한번 잡아보시죠 연령별로 세분화 시킨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표적 시장 선점입니다 타겟이라고 이해합니다 타겟 그 미국에 가면 되게 유명한 그 가게가 타겟인데 프랜차이즈 들어보셨나요? 시어스 백화점과 함께 타겟이라는 곳이 있는데 자 어소리였고요 세분화 시장에서 뭐다? 수요자를 확인 요거 체크 표적 시장 표적 집단에서 신상품을 기획 연령별에서 뭐다? 뭐 유아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 중에서 뭐다? 우리는 노년층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다 노년층 어르신들을 상대로 표적 시장을 선정했다 왜? 우리는 안마의자 팔거거든 노년층 딱 잡는거지 됐어요? 그러니 뭐하는거요? 차별화 전략 야! 포지셔닝 전략 공급자 상품 사이에서 우리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무엇을? 장점을 부각시킬 것인가 어떤 차별화가 있는가 그쵸? 뭐다? 안마의자인데 아까 했죠? 안마의자인데 우린 뭐가 돼요? 무중력 가능 무중력 쌉가능 그쵸? 다리 아프신 분들 계룡쌤이 수업을 오래하면 다리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뭐다? 이렇게 아직 집에 없지만 부럽더라구요 그래서 뭐다? 무중력 체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도도도도 하는거 그쵸? 누우면 아 무중력 체험 되는구나 라는거 세분화는 뭐다? 쪼개는거 표적 시장 선정은 뭐? 요거 중에서 하나를 정하는거 차별화 전략은 뭐? 아이고 우리 안마의자는 어르신들이 쓰기에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다리가 편찮으시거나 혹시 오래 일하시는 분들은 뭐다? 우리 안마의자에서 누워서 무중력 체험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거에요 아시겠죠? 세 표 차 뭐라구요? 세 표 차 세 표점 치열합니까? 치열하죠 피 튀기게 치열하네요 STP 전략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차별화 전략 됐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두번째입니다 포피 전략입니다 포피 전략 포피 전략 포피 전략 자 포피 전략입니다 자 첫번째는 유통경로 전략입니다 플레이스 전략이구요 두번째는 제품 전략입니다 세번째는 가격 네번째는 프로모션입니다 아시겠죠? 포피 전략 자 유통경로 전략입니다 유통경로는 현 입주자 직접 분양 분양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를 통한 뭐다? 유통경로를 마련하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우린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는 부동산의 유통경로는 뭐가 있다? 현 입주자 지금 살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거지 어머 언니 우리 아파트 되게 좋아 막 얘기하는거지 조식서비스 돼 이렇게 얘기하는거죠 부러워요? 부러워요 많이 부럽습니다 어머 언니 우리집에는 골프연습장 있는데 말하면서 치러와 한 끼임 치러와 이러면서 스크린 좀 치러와 이렇게 얘기하는거 그렇죠 현 입주자 유통경로 그렇죠 두번째 직접 분양 이건 이해되시죠? 직접 분양하고 분양 대행사는 당연히 이렇게 당연히 되겠고 금융기관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아파트 인근의 주변의 은행들 가보면 그 아파트 분양한다고 막 광고 광고 홍보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금융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가 하는거죠 중개업소 중개업소 어머 고객님 이러면서 이 아파트 되게 좋아요 말하면서 수영장 있어요 막 그렇죠 그런거 이건 예전건데 제가 예전에 봤던거 중에서 이렇게 방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부를 수 있더라구요 부러웠습니다 됐죠? 유통경로 누가 유통경로가 된다? 사람들 그렇죠 현 입주자 직접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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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사 금융기관 중개업소 등이 뭐다? 유통경로로서 쓰이기도 하고요 제품전략입니다 자 이제 제품전략 얘기해보죠 뭐가 있다? 부대시설이 좋다 실기천이 흐른다 그렇죠? 뭐가 있다? 지하주차장이 있다 조식서비스 된다 골프 연습장이 있다 수영장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좋다 또 뭐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거 방에서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눌러놓을 수 있다 그거 되게 옛날에 신기하더라구요 그래서 뭐다? 제품전략 우리 아파트 좋아 우리 아파트 제품이 우수해 그 뜻이에요 자 가격적인 하나만 별표 저가전략은 뭐다? 싸게 파는거 싸게 파는거 고가전략은 뭐다? 비싸게 파는거 비싸게 파는거 근데 보세요 저가전략이죠 뭐다? 구매력이 낮으면 싸게 팔아야 되구요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보하려면 뭐다? 싸게 팔아야 되구요 빠른 자금해수를 원하면 싸게 팔아야 되는게 많은데 탄력적인 제품은 뭐 써야 돼요? 저가전략 써야 총수입증대에 유리합니다 자 총수입증대 유리 총수입증대 유리 요거 두개 체크하시구요 자 탄력적 제품은 어떻게? 싸게? 비싸게 싸게 팔아야 되겠지 무슨 제품? 탄력적 제품 그래야마다 총수입증대에 유리하겠구요 자 이제 이거 포인트야 고가 전략이에요 비탄력적 제품 어떻게? 싸게 비싸게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이거 쏘셔야 했는데 비탄력적 제품 그래서 우리 헷갈릴거 없어요 총수입증가가 딱 나오면 보세요 이게 포인트 자 나는 모르겠고 비탄력적 제품 어떻게? 비싸게 팔으라구요 비탄력적 제품 어떻게? 비싸게 팔면 총수입이 늘어납니다 끝이에요 비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라는거 됐어요? 여기서도 경제론을 끼워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비탄력적 제품은 어떻게? 비싸게 파시면 총수입이 증대됩니다 뭐라구요? 비탄력적 제품은 비싸게 파시면 총수입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확히 외워달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학개론에서는 비가 중요해요 비탄력 비가역 비조직 비공개 그쵸? 뭐 비표준 나왔잖아 비탄력 이런것들 비가 엄청 많이 등장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가전략입니다 경쟁업체와 같은 가격으로 파는거 됐죠? 신축가격 전략 체크 동일한 자재와 시공으로 만든 부동산일지라도 뭐다? 위치, 지역, 방위층에 따라서 다르게 팔아라 무슨 전략? 신축가격 전략 새로 지었던 뜻이 아니에요 신축 늘렸다 줄였다가 가능하다 그래서 뭐다? 동일한걸로 지어도 뭐다? 1층이 아파트는 1층이 좀 저렴하죠 왜? 뭐 시끄럽고 뭐 이렇게 그래서 1층이 좀 저렴하고 그런거 있죠 그럼 뭐다? 남향이 좀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뭐다? 위치, 지역, 방위층에 따라서 서로 가격 전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격 전략 4가지 저가, 고가, 시가, 신축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비탄력적인거는 비싸게 팔아야 총수입이 증대된다 우리 학교로에서는 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 전류 마케팅입니다 고객 전류 마케팅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이제 드디어 수요자 중심이에요 시장 전류는 공급자 고객 전류는 수요자 자 그렇습니다 고객 전류 마케팅은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보의 취지와 강력을 조절하는 것으로써 자 전략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전략? AIDA 전략 AIDA 전략 무슨 전략? 아이다 전략 우리 그 뮤지컬 중에 아이다 있는데 뮤지컬 아이다 그렇죠? 되게 명작이죠 뮤지컬 아이다 봤어요? 저는 못 봤어요 아직 비싸가지고 못 봤어요 저도 보러 가고 싶어요 뮤지컬 뭐? 아이다 AIDA 전략 됐어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있는데 보러 가세요 여행 갈 겁니다 공연 보러 갈 겁니다 하시는 분도 있죠 보러 가세요 시험 끝나고 첫 번째는 attention attention 주의 두 번째는 interest 관심 흥미 세 번째는 desire 욕구 네 번째는 액션 행동인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 문제에 이 영어 표현을 하다가 이런 얘기 있었어 잠깐 올라올게요 자 프라이스에 프라이스 말고 뭐다? 프라이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프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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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긍지 이렇게 올라왔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프라이드는 뭐예요? 티코 형 옛날에 그 기아에서 나온 그 자동차였어요 프라이드 프라이드 나오면 안 돼요 긍지 필요 없어요 프라이스였고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만들었던 것 중에서 디자인 이렇게 만들죠 디자인 디자인 이렇게 만들죠 디자인 디자인 형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디자인 아니고 뭐다? desire 디자인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문제 프라이드 보고 만들었는데 이걸로 많이 혼났어요 출제위원이 프라이드로 냈다고 디자인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보다 Attention, Interest, Desire 마지막 액션이었습니다 됐죠? 마지막입니다 관계 마케팅입니다 관계 마케팅은 뭐다?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를 뭐다? 지속적으로 보는 것으로써 브랜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이제 명품관에 가서 명품 같은 거 사보시면 그 명품을 구매하고 난 뒤에 개인 정보를 요구해요 왜 그러냐면 SS Spring Summer 혹은 FW For Winter 그렇죠? 가을, 겨울마다 신상품이 나오면 계속 문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의 로열티 즉, 충성심을 가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관계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 관계 마케팅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시장 점유 고객 점유 관계 마케팅 이렇게 세 가지였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개발, 관리, 마케팅은 어려운 내용 없이 내용이 쉬우니까요 이 쉬운 내용인 만큼 다 맞춰주시고요 저희 이제 보따리 정리 다 했으니까 그 바다 출제 예상 문제집으로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출제 예상 문제집 개발, 관리, 마케팅부터 풀어보시죠 잠깐만 쉴게요 자, 우리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와 보시죠 자, 교재입니다 자, 교재 개발론입니다 이론은 쭉쭉 넘어와 주시고요 249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249페이지입니다 자,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집니다 자,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한테 이제 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예요 문제를 푸시다가 제가 다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약 한 90%, 한 85%에서 한 90% 정도로 풀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45문제에서 47문제 사이를 풀고요 총 문제가 파트별로 한 54문제, 55문제 정도가 있는데 제가 한 6, 7문제를 스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기준은 출제 예상 문제거나 제 기준에 이건 좀 덜 중요하다고 싶은 거는 빼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나 푸시다가 어려운 게 있거나 좀 풀기가 어렵다 싶은 문제들은 반드시 질문 주셔야 돼요 질문해야지 아시겠죠 그게 여러분들의 당연한 권리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요 질문 주실 때는 교재랑 페이지랑 문제 보너스 몇 개? 교재랑 페이지랑 문제 보너스 이거 딱 3개 지키셔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꼭 질문하셔야 돼요 모르는 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공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개발이란 인간에게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뭐다? 토지, 노동, 자본, 기업, 가정의 능력이 결합된 어? 이거 모르겠네? 오케이 일단 패스 부동산 개발은 뭐다? 토지 조성과 건축 활동을 포함한다 토지는 뭐다? 형질 변경, 그쵸? 토지 조성이 있었고요 건축 뭐였죠? 건물은 뭐였죠? 리모델링, 대수선, 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이 있었죠 자, 3번 지문의 거 한번 배워주세요 요게 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입니다 요게 체크 그래서 개발이란 나왔죠? 이제 중요한 거야 토지를 건설, 공사하거나 수행하거나 형질 변경으로 하는 거 자르시고 건축물을 건축, 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나왔어요 요게 됐죠? 맨 마지막 무엇은 아니다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제외한다 제외한다 요렇게 하셔야 되겠죠 답은 여기서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나왔죠 개발업이란 뭐다? 개발업 나왔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5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개발업자란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요렇게 해서 1번 지문도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반드시 시험 치실 때 내가 다 아는 지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 일부러라도 절대평가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넣는 경우가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34회 시험 같이 15번이나 27번 같이 뭐다 문제를 어렵게 꼬아서 내다 보니까는 자기 발에 자기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니까 반드시 내가 아는 지문 내에서 답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뽑아보시되 내가 아는 거에서 없다 싶으면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근데 봐봐 이번에는 정확하게 법령상에서 답이 보였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요렇게 체크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에 답은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자 2번은 됐고요 2번은 아니면 풀어보세요 자 3번입니다 3번 넘어가 보세요 3번이다 까다로웠어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이 나왔어요 민간투자사업방식이 나온 뭐다? B-T-O-O-L이 나와야 되겠네 됐죠? 도로, 지하철, 항망 아까 했죠? 뭐다? 빌드, 짓고 뭐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시키고 나는 뭐한다? 운영권 받아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시설을 중공한 후 나왔지? 정부나 지자체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뭐 받아온다? 운영권 받아온다 라는 겁니다 뭐? B-T-O 방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직접 이용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 아까 얘기했죠? B-T-O 방식은 뭐다? 도로나 철도, 항망만 짓고 뭐다? 이용자로부터 돈 회수한다 라고 나왔죠 그 뜻이잖아요 아시겠죠? 무슨 방식이 되겠죠? B-T-O 방식 답은 2번 이게 왔습니다 만약에 B-T-O 방식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면 기숙사, 도서관, 구린아파트 등이 나와서 해당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기가 어렵다 돈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라는 방식이었으면 뭐다? B-T-L 방식이었겠죠 그래서 뭐다? B-T-O 방식과 B-T-L 방식 이거 두 개는 잘 구분해 주세요 돈 회수 쉽다 어렵다고? 회수가 안 된다 뭐가 있다? 도서관 또 뭐? 구린아파트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3번에 답은 몇 번? 2번이었고 B-T-L 방식과 함께 잘 정리를 해 주세요 3번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4번을 넘으시죠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추진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사회기반 시설의 중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속되며 나왔지? 기속되며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운영권을 가진다 뭐? B-T-O 방식이다 그렇죠 빌드 트랜스퍼 마다 오퍼레이트 이렇게 정리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사회기반 시설의 중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속되며 시설관리권의 운영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중공 기속 운영권 나왔지 똑같네 여기까지 근데 뭐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 니 다 뭐 보여요? 임차 보이네요 원래 요것도 B-T-O 방식인데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운영권을 씌우고 임차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 니 다 1번은 뭐 할 때? 도로 철도 항만 했잖아 방금 그렇죠? 2번은 뭐 할 때?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둘 다 맞는 지문입니다 됐죠? 3번 지문으로 넘어 보세요 사회 기반 이설에 중공 후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이 인정되며 오케이 소유권이 인정되며 지자체에 비교가 된다 무슨 방식? B-O-T 방식 빌드 빌드 온 트랜스퍼 이렇게 B-O-T 방식입니다 초등학교 짓는 사업에 유리하다 뭐다? 적합 방식은 B-T-O가 아니라 뭐다? B-T-L 방식이 되겠죠 그렇죠? 기숙사 도서관 아파트 기숙사 군인 아파트 학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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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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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B-T-L 방식은 최종 수여자에게 사용료를 직접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 아까 했지 뭐다? 이용자에게 돈 회수가 어렵다 무슨 방식 기숙사 뭐 도서관 군인 아파트 이런 것들 그렇죠? B-T-L 방식 그래서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으로는 무엇이죠? 자 요게 여러분들 34회 시험에 나와서 여러분들 좀 괴롭혔어요 왜 그러냐 문제가 낼 게 없는 없나 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치사한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빈칸을 넣어놓고 빈칸에 올바른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온 거예요 착공 준공 그쵸? 준공이에요 준공 준공 후 준공 후에 일정 기간 동안 누구에게?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자가 누군데? 물건 만든 사람 건물 지은 사람 사업 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무엇을? 시설 소유권을 누구? 시설 소유권을 이를 시설 소유권이 누구에게? 국가나 지자체에게 기소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BOT 방식입니다 지고 소유권을 이장시킨다 아시겠죠? 소유권 운영과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만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B C E D입니다 B C E D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렇게 찍어주세요 됐죠? 자 됐죠? 그 다음 넘어가주세요 3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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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한 문제 자 6번입니다 자 6번 나왔습니다 개발이 다음과 같은 5단계만 진행된다고 가정할 때 일반적인 진행순서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넣었어요 개발의 뭐다? 과정 몇 단계? 7단계였습니다 자 7단계 첫 번째 뭐였죠? 아이디어 단계 맞죠? 두 번째 뭐다? 예비적 타당성 단계 세 번째는 부지 확보 네 번째는 타당성 단계 다섯 번째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건설 단계 일곱 번째는 뭐다? 마케팅 단계인 거죠 그래서 뭐다? 아예 부타 금검마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과정 7단계 뭐다? 아예 부타 금검마 했죠? 아예 부타 금검마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단계 부지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 마케팅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뭐다? 사업 구성 아이디어 단계 됐죠? 두 번째 뭐다? 예 아예 아예 답은 1번이네요 끝 답은 뭐? 1번 끝 아예 아예 그렇죠 아예 부타 금검마 부지 확보 타당성 분석 금융은 없네요 건설만 있네요 그래서 뭐다? 금융과 뭐가? 마케팅이 빠졌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부 타 금 없고 건 인거죠 아예 부타 건 그쵸 아예 부타 건 이렇게 정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에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26개 기출문제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절차를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입니다 자 개발의 위험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개발의 위험은 세 가지 뭐다? 법 시 비로 구성이 된다 맞죠? 개발할 때 위험 몇 가지? 세 가지 법 시 비 공법적 사법적 법률적 팔리 갯리 시장 위험 최대 가격 보증제도를 가입해서 개발업자가 비용을 적게 드리도록 위험을 최소화시킨다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은 이거 최소화를 위해서 공부해달라고 말씀드렸죠 법률적 부담을 줄인다 라는 거 그렇죠 법률적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뭐하는 거예요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사는 겁니다 개발사업부지에 군사보호시설이 포함되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 시장 위험이에요 아니죠 법률적 위험 법률 위험 중에서 무슨 위험 공법적 위험 이용계획 군사보호시설 이게 사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위권 문제는 아니잖아 답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개발사업기간 중에서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른 공실의 장기화는 뭐다 시장 위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 침체에 뭐다 수요와 공급이 안 맞네요 공급은 하는데 수요가 뭐다 텀 높이 부족하다 공실의 장기화 뭐다 시장 위험 시장 위험 시장성 위험이었습니다 부동산 개발 따른 위험은 개발 업자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것도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것도 있다 통제 불가능한 거면 이자율 같은 거 통제 가능한 거면 비용 같은 것 그렇죠 9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10번은 보시죠 자 10번입니다 개발사업이 진행 과정에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매장 문화재 나오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죠 시장 환경 변화 거시적 변화 할 수 없죠 주변에 사회 간접시절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나오는 거 지연되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행정 변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다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위험은 뭐다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매번 감사두고 관리하면 뭐다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요 문제 좀 까다로워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다음 중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사의 예상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강남에 지금 그 여러가지 뭐 LH나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를 뭐다 재건축함에 있어서 뭐다 시행사의 수익에 긍정적이 될 만한 거 찾아봅시다 아시겠죠 자 공사계 늘어납니다 좋아요 싫어요 네 건설업자야 시행사야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부정적 이자율이 올라간대요 내가 돈 빌려가지고 건설해야 되는데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초기 분양률에 호조 좋아요 싫어요 아주 좋네요 땡큐 리을입니다 인허가시 용적률 증가 오 더 위로 높게 지켜준대요 땡큐 매수할 땅이 가격이 떨어졌어요 오 공사비가 적게 들겠네요 분양가격의 상승 오 비싸게 팔 수 있겠네요 됐죠 시옷 건축자이든 공사비가 상승합니다 아씨 돈 많이 들겠네 부정적 공공용지 및 기부채납 야 땅 내놔 하는 거 뭐예요 늘어나요 좋아요 싫어요 싫죠 부정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보다 초기에 잘 팔렸고요 용적률 늘려주고요 비용 적게 들게 사야 될 땅 값이 떨어졌고요 분양가 올라갔네요 비싸게 팔 수 있겠네요 디귿 리을 미음 비의미였습니다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나올 수 있어요 모두 몇 개인가 모두 몇 개 네 개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형 문제의 특징은 문제의 특징은 뭐냐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워진다 혹은 그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건 아닌데 실제로 체감 난이도 지금마다 체감 내가 몸으로 느끼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이런 박스형 문제가 나올 때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잘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론이랑 개발관리 마케팅에서는 박스형 문제가 나와도 뭐다 실력이 흔들리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11번에 남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경제적 타당성 분석 넘어와 보시죠 뭐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입니다 12번입니다 자 타당성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오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물리적 타당성 분석은 지형, 지세, 토질과 같은 물리적 요인들이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다 오케이 법률적 타당성 분석은 뭐다 법적 제약 조건을 분석해서 대상 부지 내에서 개발 가능한 용도와 개발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경제적 돈 돈 돈 맞죠 수요와 공급 비용과 수익을 분석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분석은 뭐다 의사결정을 지원 요게 체크 지원하기 위해서 동향과 추세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수요와 공급이 되겠죠 수요와 공급을 말한다 경제성 분석은 수입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뭐다 수익성을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지문 다 맞는 지문입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라고 제가 가져온 지문입니다 됐고요 13번 넘어오시죠 자 부동산 개발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요렇게 묶어죠 요렇게 묶어죠 지시성 묶어주시고요 타투 타당성 분석은 타투 요게 뭐다? 선행 분석 아까 했죠 요게 뭐다? 후행 분석 요즘은 체크하시고요 자 경제적 타당성 분석 세 가지가 있었죠 지시성 타투 요거에요 요 문제에요 자 봐봐 지역경제분석은 뭐하는거에요 거시적 경제분석 하는거죠 뭐다 대상지역의 거시적 경제분석 수요행에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에 대한 분석이다라는 거고요 2번입니다 시장 나왔지 무슨 분석 수요와 공급 3번 시장성 분석 나왔어요 뭐? 시장성 분석 방법 중에서 민감도 분석 어? 민감도 분석 아닌데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 시장성 분석 안에 뭐가 있다고요 흡수율 분석이 있다고요 흡수율 분석 흡수율 분석 자 흡수율 분석 뭐에요 팔리 겟리 팔리 겟리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래 예측이 뭐다 목적이다 팔리 겟니 란 뜻이죠 됐어요 자 그 4번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타당성 분석이죠 야 돈 되겠니 그 뜻이에요 투자 분석은 뭐다 투자 결정하는 건데 순형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을 활용한다 라는 겁니다 이걸 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서 봐봐 흡수율 분석과 민감도 분석 자 민감도 분석과 흡수율 분석입니다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뭐다 투입 요소 대비 뭐다 결과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투입 요소는 뭐가 있다 영업 경비 등이 있고요 결과치는 순형가 등이 있겠네요 흡수율 분석은 우리 개발관리 마케팅에서 나오는 시장성 분석의 일환으로써 그렇죠 뭐다 추세를 파악해서 여기 나오잖아 추세를 파악하는 것 추세를 파악하는 것 추세를 파악해서 뭐하는 거다 매매 임대 분양될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나왔고 대표적으로 뭐다 팔리 겟리 요구하시면 되겠죠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민감도 분석은 투자론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투입 요소 대비 결과치인 거고요 흡수율 분석은 뭐다 개발론에서 나오는 것으로써 시장성 분석의 일환이며 뭐다 추세를 파악해서 미래에 공급할 부동산에 대해서 팔리 겟리 즉 뭐다 매매 임대 분양될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3번의 답은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15번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할게요 별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괄호 안에 말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기억 특정 부동산이 가지는 경쟁력을 중심으로 분양될 수 있는 나같이 뭔데 이거 팔리 겟니 맞죠 흡수율 분석 안 보이네요 그럼 흡수율 분석은 무엇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장성 분석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시장성 분석 안에 뭐 있다고요 팔리 겟리가 들어있다고요 흡수율 분석 그렇죠 그래서 시장성 분석이 되겠고요 2번입니다 투입 요소의 변화가 뭐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방금 했죠 무슨 분석 민감도 분석 다음 몇 번 다음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30일에 기출문제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15번에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16번입니다 부동산 개발에 나은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개발 사업이 진행 시 나왔지 행정의 변화는 사업의 인허가 지연 행정이 바뀌어서 사업의 인허가 지연이 됐어요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관리할 수 없는 위험이다 라고 하셔야 되겠죠 답은 몇 번 답은 1번 끝 여러분 봐봐 1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틀린 것은인데 1번에서 답을 찾았죠 그럼 실제 시험에서 2번 3번 4번 5번 읽어요 안 읽어요 읽겠지 마음이 불안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의고사에서는 한번 안 읽어보자구요 아시겠죠 모의고사에서 안 읽어보는 연습을 통해서 뭐다 내가 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 보자 아시겠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1번 찍고 넘어가는 거야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시간 관리가 돼요 저는 약속해줘요 아시겠죠 우리 이제 6월달과 모의고사 받고 7월 모의고사에서는 내가 답이 1번일 경우에 2번 3번 4번 5번을 안 읽고 넘어가 보겠다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력을 기르시는데 도움이 더 되실 겁니다 그 실력은 시간 관리에 대한 실력이자 내가 찍은 답에 대한 확신의 실력일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자 민감도 분석은 주요 변수들의 투입값을 변화시켰을 때 수익성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다 민감도 분석은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 수익성의 변화가 결과치라는 뜻입니다 아까 했죠 민감도 분석은 투입요소 대비 결과치 3번입니다 공영개발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해서 택지를 조성한 후에 임대하는 토지개발 방식을 말한다 라는 거고요 환지 방식 하나 묻고 있어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자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제 등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뭐다 개발된 토지를 뭐다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 요거 체크하시는데 체크하시는데 저거 개발 설명해주세요 자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다고 써주세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 왜 야 개발되기 전부터 나는 원래 여기 지역의 땅 주인인데 니가 개발하고 난 뒤에 뭐다 그 땅을 나한테 돌려준다 개발된 후의 땅으로 돌려준다 라는 거예요 채비지와 공공용지 날리고 난 뒤에 그쵸 뭐다 다시 돌려준다 환지 방식 땅이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환지 땅이 바뀌었다 환장 장이 바뀌었다 시험만 하면 환장 땅이 바뀌면 환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연 그대로 상태의 땅인 소지였는데 무엇으로 택지로 개발해서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준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환지 방식은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뭐다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환지에 대한 설명 두 가지 함께 묶어서 개념 정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번의 답은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고 우리 잠깐 쉬셨다가 우리 입지 개수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계산 문제부터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잠깐만 쉴게요 자 이제 계속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개수 LQ 문제라는 거 나왔습니다 입지 개수 LQ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LQ 문제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면 우리 번분수를 통해서 구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번분수 무슨 의미냐 분수가 번복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Q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전체 전국의 지역 혹은 특성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의 특성 지역의 특성 전체 특정산업 그리고 전체 그리고 지역의 지역 이렇게 해서 번분수마다 분수가 두 번 번복되는 거고요 계산을 하시려면 위에 거랑 아래 거는 곱하고 가운데 거 두 개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뭐다 맨 위에 거랑 맨 아래 거를 곱해 주시고요 가운데 거 두 개로 나누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기반산업이다 라고 나와요 기반산업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LQ 계수가 LQ값이 뭐보다 1보다 크면 뭐가 된다 기반산업이 된다 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어가지고 내려드릴게요 헷갈릴까봐 기반산업은 뭐다 LQ값이 뭐보다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교수님 비기반산업은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비기반산업은 전부다 LQ값이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기반산업이란 무슨 말이냐 그 해당 지역의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산업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이 두가지가 LQ가 높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계산 문제로 잠깐 넘어오시죠 계산 문제입니다 17번에 별편 해주시고요 별편 해주시고 자 이게 뭐다 34회 기출문제입니다 뭐라고요 34회 기출문제라고요 봐봐 이 문제가 왜 악독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34회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특징 중에 하나인데 34회 기출문제의 특징은 계산 문제가 아 계산 문제가 문제풀이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 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보세요 문제는 어렵지 않아 읽어볼게요 X와 Y지역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지역의 입지개수를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X지역의 입지개수를 골라라 X지역의 입지개수를 골라라 다 구하라는 뜻이에요 계산 몇 번 다섯 번 하라는 소리입니다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몇 개만 구해라 라고 나오면 문제풀기는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뭐다 모두 다 구해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좀 힘들었을 겁니다 자 근데 봐봐 어쨌든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구해보시죠 자 X지역만 구하면 되죠 X지역 자 X지역입니다 X지역 A값 A값 A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A값은 전국의 전체가 얼마예요 540이네요 전국의 전체가 얼마 540분의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잘 봐봐 지금 540이 어디서 구한 거죠 전국의 전체가 구했죠 이건 이해 되시나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걸 구하지 마시고 쭉 넘어보세요 지금 전국의 전체분의 전국의 지역 지역의 전체분의 지역의 지역이잖아요 그럼 봐봐 지역의 지역은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거 보여요 혹시 지역의 지역은 어디에 있는지 보여요 지역의 지역은 어디 있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30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봐봐 여러분들 맨 아래에 있는 값과 맨 위에 있는 값은 구하기가 쉬워요 왜 맨 아래에 있는 값은 무조건 우측 하단이에요 뭐라고요 무조건 우측 하단에 있는 값이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무조건 우측 하단에 있는 값이에요 됐지 그때마다 540 요 맨 위에 있는 값은 무조건 여기 박스 아래에 있는 거 여기 전전에 걸치지 않는 거 그렇죠 전전에 없는 거 무조건 뭐다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값이에요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요 위에는 뭐다 540 위에는 뭐다 전국의 지역이죠 전국의 지역 전국의 지역 얼마죠 80 되겠죠 전국의 지역 얼마 80 요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전국의 지역 얼마 80 요렇게 하시면 되겠고 지역 X지역의 전체 얼마 320 대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값이 얼마 나왔다 30 곱하기 500 40 곱하기 나누기 얼마 320 나누기 80 요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요렇게 하니까는 우리 계산기 통해서 한번 갖고 해보죠 자 30 곱하기 540 30 곱하기 540 나누기 얼마 320 나누기 80 요렇게 하니까 얼마 나와요 0.63 정도 나오죠 0.63 정도 나오네요 0.63 정도 나온다 기반이에요 아니에요 기반 산업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탈락 됐죠 기반 산업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번째 한번 구해보죠 B입니다 B 두번째 B B 산업 전체 구할게요 자 전국의 전체는 항상 얼마 540 고정이죠 됐어요 지역의 지역은 얼마 50이네요 여기 나와있네 이미 50 요거는 구하기 쉽다고 됐어요 오케이 자 왜 전국의 전체는 항상 여기 있고 지역의 지역은 항상 어디 여기 안에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요렇게 구하시고 우리는 뭐 구한다 B 산업의 전체 전체의 지역 요것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가보세요 자 요거는 전지죠 전지 전지가 얼마 나오죠 전지 전지 얼마 90 되겠네요 됐죠 지 전 얼마 나오죠 320 나오게 되겠네요 요거 똑같네요 5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90 하시면 나오겠네요 됐어요 5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90 그러니까 얼마 나와요 0.937이니까 한 0.94정도 나오네요 0.94 그렇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A와 B 둘 다 뭐다 기반 산업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A는 얼마 0.63 B는 얼마 0.94 였습니다 자 cd 구해볼까요 자 c c 값입니다 c 값 나왔죠 요거 언제 540 고정 맨 위에 얼마 올라가야 되는데 60 올라가야 되겠네요 여기 있네요 60 됐죠 그런데 지역 전체의 지역이니까 전체의 지역이니까 전체의 지역이니까 얼마 110이 되겠네요 됐죠 지역의 전체는 x지역이니까 얼마 320 되겠네요 요것도 6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110 하시면 되겠네요 5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110 요렇게 하시면 얼마 나와요 0.92 정도 나오네요 얼마 0.92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기반산업이 아니네요 자 d 사업입니다 d 사업 얼마 이제 지겹죠 540 위에 올라가죠 뭐 올라가야 돼요 100 올라가야 되겠네요 맞죠 전체의 지역 얼마 120 되겠고 지역의 전체 얼마 320 하시면 되겠죠 자 요것마다 10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120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요렇게 구하시면 10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120 하시면 되겠네요 얼마 나와요 1.4 나오네요 오 그렇죠 1.4 나오네요 얘는 기반산업이 맞네요 얘는 얼마 기반산업이 맞네요 뒷사람은 기반산업이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A B C D E E E 구해보죠 밑에 얼마 540 하하 맨 위 얼마 80 나가야 되겠네요 됐죠 밑에 얼마 320 지역의 전체니까요 전체의 지역 얼마 140 되겠네요 요거 똑같죠 8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140 됐죠 80 곱하기 540 나누기 320 나누기 140 요렇게 하시니까 얼마 나온다 0.96 정도 나오네요 요것도 기반산업 아니네요 그럼 뭐다 기반산업을 골라라 1보다 큰 것을 골라라 LQ 값이 뭐다 1보다 큰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D 값이 얼마 1.4 동 나왔으니까 뭐다 요것만 기반산업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한계 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요렇게 하고 잠깐만 요거 좀 써드릴게요 앞으로 넘으시고 A 값은 얼마 0.63 이었어요 0.63 A 값은 0.63 이었어요 0.63 0.63 B 값은 얼마였죠 0.94 0.94 고사 넘어가서 C 값은 얼마였죠 0.92 0.92 D 값은 1.4 됐고요 E 값은 얼마 나왔다 0.96 나왔다 0.96 나왔다 요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산업 몇 개 1개 D 산업 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실제 시험에서 이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기 위해서 더 철저하게 만들어놨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34에 나왔던 게 요 문제니까 우리 그 이전에 나왔던 계산 문제 한번 풀어가 보시죠 32에 거 풀어가 보시죠 요건 됐고 옛날 문제 올라가 보세요 자 각 지역의 지역과 산업별 고용자수가 다음과 같을 때 A 지역과 B 지역에서 입지 개수에 따른 기반산업의 개수를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기반산업의 개수를 골라라 란 말은 뭐다 AQ값이 뭐보다 1보다 큰 것을 골라라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골라봅시다 요건 봐봐 지금 0.93이니까 0.79이니까 탈락 얘는 모르고 모르고 0.76이니까 탈락 그럼 우린 뭐다 우린 4개만 구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 4개 또 구하러 가봅시다 근데 구하기가 좀 더 편리하긴 해요 여기 들어보세요 자 이제 A 지역 뭐다 A 지역 뭐 Y 산업 A 지역 무슨 산업 Z 산업 그렇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전국의 전체 얼마 190 볼 것도 없네요 지역의 전체 얼마 30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예요 지역의 전체 합계 얼마 90 전체의 지역 얼마 전체의 지역 얼마 6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전체의 지역 얼마 60 그렇죠 전체의 뭐 지역 60 전체의 Y 산업 특정 산업 Y 산업 특정 산업 60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했다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60 이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60 이렇게 하시면 얼마 나와요 1.05 나오나요 오케이 1.05 나옵니다 얼마 1.05 나옵니다 1.05 나옵니다 됐죠 그럼 얘는 기반사람 맞네요 오케이 두 번째 Z 산업입니다 190 분의 위에 거 얼마 30 되겠죠 90 이니까 얘도 역시 90 되겠고 한개 줄어들네요 죄송합니다 90 되겠고 90 되겠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죠 50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맞죠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50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30 곱하기 190 나누기 90 나누기 50 은 하시면 얼마 나와요 1.26 나오네요 1.26 나오네요 그래서 A 산업은 1.26 1바닥 한거 몇개 2개 해주면 되겠죠 다음 몇번 다음 5번 끝 그렇죠 얘는 4개를 구하는건 맞는데 보기에서도 4개를 구하는건 말고 A 산업만 구해도 답이 한 번에 볼 수 있게 구해진거에요 B 산업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는 소리에요 그래서 봐봐 32회 시험에서는 4개를 물어봤지만 A 산업만 구하면 답을 풀 수가 있었죠 근데 34회 시험에서는 보세요 5개를 다 구해가지고 뭐다 그중에 뭐 1개만 구했잖아 A B C D E 해가지고 D만 기반 산업을 했잖아요 그냥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만든 문제라는 소리죠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교수님과 함께 더 풀어보죠 자 어디 B 지역 B 지역 무슨 산업 X 산업 넘어오세요 자 얼마 이건 150 거죠 됐죠 맨 위에가 얼마 50 올라가면 되겠네요 전체의 지역이니까 얼마 80 지역의 전체이니까 얼마 100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곱하시면 50 곱하시면 5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8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80 나누기 80 나누기 80 하시면 얼마 1.18 나오네요 1.18 나오네요 1.18 나오네요 됐죠 마지막입니다 B 지역의 무슨 산업 Y 산업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얼마 그래서 밑에 얼마 맨 위에 얼마 30 이건 구하기 쉽죠 이제 190 30 됐죠 그리고 뭐다 전체의 지역이니까 100 지역의 전체이니까 얼마 60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 두 개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3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60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30 곱하기 190 나누기 100 나누기 60은 여하시면 얼마 나오죠 0.95 나오네요 0.95가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얘는 뭐다 1.18 나오고 얘는 0.95가 나온다 B 산업은 1번 더 큰 금액에 1개였었습니다 A 지역 산업에서는 X, Y, Z 중에서마다 Y 산업과 Z 산업이 1이 넘었고요 B 지역에서는 뭐다 X 산업이 1을 넘었네요 1을 넘었다는 얘기는 초과했던 얘기는 기반 산업이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뭐다 답은 5번이었습니다 17번 19번 LQ 문제 작년에 나왔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혹시나 계산 문제가 명확해지신다면 제가 좀 깊게 더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뒤에 한 8월 9월 가서 말씀드릴게요 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LQ는 이번엔 건너뛸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아시겠죠 19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0번 넘어오시죠 민간인 개발 방식입니다 민간인 개발 방식입니다 우리 민간인 개발 방식 딱 나오면 떠올라야 될 게 몇 개가 있었죠? 자체 개발 등가 교환 방식 사업 수탁 토지 신탁 투자자 모집형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 컨소시움 방식 이런 것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수탁 나왔죠 수탁 나왔습니다 개발 사업이 토지 소유자 명의로 행해지며 개발 사업의 이후에 지분을 공동으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맞아요 아니잖아 그렇죠 아니죠 지분을 왜 공유해요 맞죠 개발업자는 뭐 받아가요? 개발업자는 수수료 받아간다 라는 얘기가 뭐 해야 되겠죠 다시 다음 몇 번? 다음 1번 끝 수탁은 뭐예요? 받을 수 맞길 일만 받았다 일만 부탁을 받았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2번입니다 신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신탁에서 이전되며 맞죠 신탁 회사는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수익증권의 소유자에게 수익을 배당한다 그리고 신탁 회사는 나중에 뭐 받는다 수수료 받는다 이렇게 이렇게 정의시켜야겠습니다 등가 교환 방식의 경우 똑같은 말로 쓰셔야 되겠죠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경우 공사비 대물 변제형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체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서 뭐다? 토지와 건물의 지분을 갖는다 라는 걸 체크 요즘은 중요하죠 4번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는 사업 자금의 조달이나 기술의 보완 등을 위하여 법인 간 컨소시엄 나왔죠 연합법을 산립한다 자금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양호하다면 혼자 하세요 그 뜻입니다 20번에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21번 넘어오시죠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방식이 옳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기억 나왔어요 소유권을 유지한 채 명예이전 했어야 안했어요 안했죠 그럼 뭐다? 수술을 받는다 탁 탁 탁 수술을 보였다 뭐? 탁 소유권을 유지했다 수탁이에요? 신탁이에요? 수탁이 했지 뭐? 사업 수탁 방식 동그라미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 받았대요 믿고 맡겼다 믿으신 맡길다 다음은 2번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됐어요 신탁회사가 사업체가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다?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니은의 답은 신탁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21번에 답은 2번 이었습니다 22번 넘어오시죠 부동산 개발사 방식을 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체 개발사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추진이 가능하나 위기 관리도 해야 된다 신탁 방식에서 믿을 신 맡길 탁 주체는 누구? 신탁 회사이다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의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 개발하고 비율을 따라서 나눠가진다 뭐? 등가 교환 방식이다 뭐다? 공사비 대물 변제형이다 오케이 맞네요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소유자와 신탁사 간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발생할 수 없죠 얘는 뭐예요 비율만큼 가져가는데 무슨 말이야 답은 몇 번? 4번 아시겠죠 5번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 건설업체가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을 뭘로 준다고? 분양금으로 준다고 여기 답이 나와있잖아 이미 뒤에 뭐 나오겠어요 분양금으로 공사비는 분양금으로 주겠다 공사비는 뭐? 분양금으로 주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보시고 해석할 줄 알면 그 해석에 따른 내용 등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아시겠죠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효과로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한의 효율을 얻는 방식 22번에 담을 번 4번이었습니다 됐죠 24번입니다 23번에 24번 넘어오세요 여러분들 봐봐 시험은 철저하게 시험화된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려드리잖아 자 볼게요 개발사업의 분류사항 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소유자가 뭐다? 조합을 설립하여 농지를 택지로 개발한 후 하... 보류지와 체비지 공공시설 용지를 제외한 후 개발 토지 전체를 뭐다?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네요 뭐를? 농지를 택지로 환지 한 거잖아 환장 말고 환지 소지를 택지로 농지를 택지로 이런 것들 아시겠죠 환지 방식이고요 자 우리 토지 형질 변경 사업으로 배웠는데 환지 방식은 무슨 방식이다? 신 개발 방식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방식? 신 개발 방식이다 재분배하는 건 맞습니다 잠깐만 재분배해 주는 건 맞습니다 누구한테? 기존의 토지 소유자한테 근데 취득 방식을 골라라 개발 형태를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 개발 형태는 환지 방식은 무슨 개발? 신 개발 방식이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재분배와 신 개발 잘 구분하셔야 돼 환지 땅을 돌려준다고 땅을 바꿔서 돌려준다고 원래 주인한테 근데 이 개발 방식은 무슨 개발? 신 개발 방식이라고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24번에 남은 번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생소하시면 이거 체크해 주시고 보세요 환지 방식은 재분배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서 개발 형태는 뭐다? 신 개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24번에 남은 번 5번이었습니다 25번을 넘으시죠 자 계열 방식으로 수용과 환지 방식 보겠습니다 수용은 다 사들이는 거예요 환지는 뭐다?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재분배하는 방식이에요 그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수용 방식은 뭐다? 수용 방식은 부담이 크다 수용 방식은 부담이 크다 맞네요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기손될 가능성이 높다 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이익이 기손될 가능성이 큰 건 뭐다? 환지 방식이 되겠죠 왜?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뭐? 재분배해 주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아니죠 환지 방식은 그렇지 뭐에 비해 수용 방식에 비해 뭐다? 기존의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개발이익이 기손될다고 하시면 되겠죠 틀린 문제였고요 틀린 질문이었고요 3번입니다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 기반시 확보가 용이한 편이다 라고 나왔어요 용이해요? 네 용이하네요 수용 방식은 뭐다? 야 내가 다 사드릴게 뭐다? 기반시 확보가 용이하다 맞네요 그래서 두 개씩 골라라 골라라 라고 나왔잖아요 틀린 것은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뭐다? 니은과 리을이겠네 왜? 기과 디귿은 오른 지문 니은과 디귿은 디귿은 틀린 지문 리을 안 읽어도 돼요 이미 끝났잖아 네 개 중에 두 개 골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수용 방식은 환지 방식에 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종전 토지 소유자의 정착이 쉬운 방식은 뭐다? 환지 방식이죠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수용 방식에 비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재정착이 쉬운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합시다 일단 왜 별표하냐면 되게 독특하게도 여러분들 보세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요?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되게 신박하게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득점이라기보다 뭐다? 요거 신유형 신유형 새로운 유형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요거 답 2번 체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부시다가 반드시 뭐다?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니은과 리얼이 틀렸다 앞으로 유행할 것 같아요 뭐다? 틀린 것 모두 고르기 고르기 뭐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요거 약간 유행예감 아시겠죠? 요거 두 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 아시겠죠? 25번이 다음은 4번이었습니다 2번 체크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25번은 됐고요 26번으로 넘어와 주세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용 방식은 수용 방식은 수용 방식의 택시 개발은 초기에 막대한 구입 비용이 발생하므로 사업 시행자의 돈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어렵다 오케이 돈을 관리하기가 어렵다 혼용 방식은 뭐다? 환지와 매수 방식을 썩는 거다 알겠다 도시 개발 사업 산단 개발에 많이 쓴다 공용 개발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보존하고 나왔지 외부 효과 시장 실패의 약이 요인 공용 개발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시장 실패 등을 보존하고 도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수복 재개발 나왔지 수복 나왔다 수복 노후 불량화 요인 등을 제거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봐봐 노후 불량화 요인이 뭐다? 사전에 방지하는 거 사전에 예방하는 거 이거 수복 아니죠? 뭐예요? 보존 재개발이라고 바꿔줘야겠죠 뭐다? 보존 재개발 그치 보존 재개발 답은 몇 번? 답은 4번 그래서 봐봐 노후 불량화를 예방하면 보존 재개발 맞죠? 뭐다? 그리고 누가? 노화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하면 뭐가 되겠죠? 수복 재개발이 되겠지 크으으으 아니시겠죠? 수복 재개발 아니시겠죠?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5번입니다 부당한 기존 환경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완전히 대체 시킨다 새로운 걸로 완전히 바꾼다 뭐다? 철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보존은 예방 수복은 노후 불량화 요인만 제거 개량화마다 새로운 거 더하는 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조를 했잖아 아시겠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었습니다 됐죠? 20 이렇게 해서 26번에 답은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27번 넘어오시죠 자 이제 개발이 끝났고 관리론입니다 27번 됐고 28번 넘어오세요 부동한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개발 표시나 고생 많았어요 자 28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건축기술 발전 건물의 고층화 대형화 부재 소유자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다 소유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전문적인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네요 자 건물과 부지 부적응을 개선시킨다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3번입니다 유지 나왔지 유지 활동에는 뭐가 있다 일상 예방 대응이 있는데 일상적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아니죠 뭐가 가장 중요해요? 예가 가장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예방적 유지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다음 몇 번? 다음 3번 자산 관리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가장 뭐다? 적극적 관리였어 뭐다? 자산 관리 에셋 관리 나왔죠?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라고 나오는 거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나오는 거 매입 매각 재개발 재투자 그렇죠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그리고 뭐가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 뭐다? 적극적 관리로서 무슨 관리? 자산 관리 에셋 매니지먼트 였습니다 5번입니다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재반조출에 취함으로써 법적인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법률적 관리는 뭐다? 법적인 보장인 겁니다 28번에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29번으로 보시죠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내가 할지 맡길지 그 뜻이네요 자치관리 위탁관리 아시겠죠? 자치관리 방식은 자기관리하는 거죠 자기관리 방식은 관리 사무에 안 일해지기 쉽고 이게 뭐죠? 타성화 되기가 쉽다 관리의 전문성이 관리에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위탁관리 방식은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며 현대화의 방식이고 대형 건물의 관리에 유용하다 오케이 혼합관리는 필요한 부분만 일부 위탁하는 방식으로 그쵸? 직접과 간접 직접과 위탁의 필요한 부분만 관리하는 방식으로써 관리자들 간의 협조가 긴밀합니까?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응 안 씁니다 답은 몇 번? 답은 3번 4번입니다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다 아시겠죠? 5번입니다 자기관리 방식은 입주자와의 소통 측면에 있어서 소통 측면에 있어서 유리하다 그쵸? 왜? 내 거니까는 내 건물 바로바로 내가 불필요하거나 불편한 점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9번에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넘어오시죠 30번 됐고요 31번으로 잠깐 넘어오시죠 31번으로 넘어오시죠 31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의 영역과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오피스텔에 대한 뭐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 의사 결정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중에서 무슨 관리? 자산관리 에 해당한다 AM에 해당한다 델렐레레레레 전화 왔어요 오피스텔 투자 합시다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 되겠죠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입니다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써 건물주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다 가장 소극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의 관리를 만다 재산관리가 아니죠 무슨 관리? 시설관리에 해당하겠죠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FM 이 되겠죠 됐어요 다음 몇 번?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대산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한 수리 점검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 기술적 측면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관리와 관련된 전문 자격적으로 주택관리사 보호가 있다 이거 우리 부동산 관련된 3종 세트 중에 하나죠 맞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설관리 영역으로서는 뭐다? 설비운전 에너지관리 건물 청소관리 방범 방제 보안 등이 있다 뭐다? 이게 FM 시설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됐죠 31번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33번 넘어오시죠 32번 풀고 넘어오시죠 32번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 올라가라고 넘어왔어요 자 1번 볼게요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 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것은 사전적이에요 사전적은 정기적이 아니죠 뭐다? 예방적이 예방적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임대료 손실보험은 화재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건물을 수리, 보전, 보건하는 과정에서 기간 동안 초래되는 임대료 손실을 보장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다? 고치는 동안 내가 임대료 손해본 만큼에 대한 보험이다 그 뜻입니다 총임대차 총임대차 조임대차는 총임대차는 얘기예요 총임대차 어려운 거 아니야 총임대차는 어디에 쓴다? 주거용 부동산에 쓴다 비율임대차는 어디에 쓴다? 매장용 부동산에 쓴다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에 인차임대차는 인차자로 설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가능 매상고 매출액 그렇죠 매출액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본다 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33번으로 넘어오시죠 관리 방식에 따른 내용을 옳게 묶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34 기출 문제였고요 문제 되게 쉬웠어요 소유자의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 요거 뭐예요? 직접 관리 자기관리 하시면 되겠죠 자기관리 직접 관리 2번입니다 관리와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뭐다? 위탁관리 3번 기밀 유지가 가능하다 자기관리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다 현재에 대응할 수 있다 뭐다? 위탁관리 대응건물의 관리에 유리하다 뭐다? 위탁관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무슨 관리? 위탁관리 됐죠 그래서 뭐다? 자기관리는 2개 위탁관리는 몇 개? 4개 니은 리을 미음 비읍 그렇죠 니은 리을 미음 비읍 4개 있는 건데 뭐? 위탁관리 니은 리을 미음 비읍 다음 몇 번?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부동산 관리 및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것이 올라가라고 나왔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상업용 부동산이 확대될수록 외부 전문가 집단에게 부동산 관리를 위탁한다 당연한 소리 소유권 관리 건물 수업 및 유지 임대차 관리 등의 재반 부동산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하는 것에 보다 관리 신탁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리 신탁에 의하여 법률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이전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자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믿고 맡기고 이전하고 하셔야 되겠죠 이전하고 제발 좀 이전하세요 신탁입니다 믿고 맡긴다면서요 아시겠죠 신탁하고 이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3번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신탁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 이외에 신탁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신탁관리 분양 신탁관리는 상가 등의 건축물의 분양과 투명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에게 사업부지에 신탁가 분양했다는 자금관리 업무를 시키는 것이다 34번 문제는 3번 체크하시고 읽어보는 용도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34번에 남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잠깐 쉬셨다가 뒤에 계산 문제와 함께 할 거예요 관리의 계산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35번부터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잠깐만 쉴게요 자 35번 문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자 A 회사는 분양면적 500제곱미터의 매장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이하이면 기본임대료만 부과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 일정 임대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얼마 적용하기로 했다 5% 적용하기로 했다 라는 겁니다 추가임대료를 가산하여 추가임대료를 더 더하여 뭐다 비율임대차를 방식으로 임차하려고 한다 향후 1년 동안 A 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임대료를 골라라 나왔어요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는 요즘에 성심당 사건 기억나시나요 성심당 사건 최근에 핫하죠 그 성심당이 대전에 되게 명물이죠 명물이고 자랑이고 KTX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 이라고 적혀있는 그 성심당 그 빵 그 종이 박스로 얘기해야 되나 종이 가방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걸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거 은흥정의 거리라고 은행동에 은흥정의 거리 옆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전역사에 입점해 있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은 임대료를 4억 넘게 내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코레일 유통에서 총 매출액에 대해서 마다 임대료율을 17% 이상으로 최저가 17%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지금 성심당이 한 1억 정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요번에 새롭게 재계약하면서 총 매출액의 17% 정도를 내라 라고 얘기하는 다음에 4억 정도 4억 조금 넘게 내는 경우더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비율임대차 아시겠죠 근데 얘네는 총임대차가 아니라 뭐다 기본임대료를 내고 매출액이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만큼 뭐다 일정임대차가 일정임대료를 내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건 없는데 요 모양을 한 번만 봐주세요 자 우리는 모양을 지킬 거예요 자 총 매출액 두 개가 되겠죠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그리고 뭐다 초과 매출액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손익분기점까지는 뭐만 낸다 기본임대료만 낸다 기본임대료만 낸다 됐죠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마다 추가임대료를 낸다 라는 소리겠죠 추가임대료 그럼 봐봐 자 요렇게 쓰고 난 뒤에 문제 좀 볼게요 자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파란색으로 갈게요 이제 자 분양면적 얼마 500제곱미터죠 자 예상 매출액이 얼마예요 곱하기 500제곱미터다 요렇게 하시면 얼마 500제곱미터 곱하기 20만원이면 총 얼마가 나와요 요거 1억 나오네요 1억 그렇죠 1억 나오네요 총 매출액 얼마 1억 그렇죠 1억 나왔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 8천만원 요거 쓰시면 되겠죠 8천만원 8천만원 그러면은 총 매출액이 1억인데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얼마 8천만원이니까 초과 매출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2천만원 되겠죠 요건 이해했죠 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 매출액까지는 뭐만 낸다 기본임대료만 낸다 라고 얘기해요 기본임대료 얼마예요 제곱미터당 8만원이니까 곱하기 얼마 500 하니까 얼마 나오죠 4천만원 나오네요 됐어요 기본임대료 얼마 4천만원 됐죠 그리고한 뒤에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을 몇 프로 매긴다고요 5% 매긴다고요 초과한 매출액이 얼마였는데 2천만원이었죠 그럼 몇 프로 곱하기 5% 하니까 얼마 나와요 추가임대료 얼마 100만원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뭐다 이제 최종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요거 두개 더하시면 되겠죠 4천만원과 얼마 4천백만원 더하면 얼마 4천백만원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모양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모양을 지켜달라 반드시 아시겠죠 총 매출액을 두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을 나누시고 손익분기점까지는 얼마 기본임대료 만 초과 매출액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 5%율을 적용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초과 매출액이 얼마 2천만원 2천만원의 몇 프로 5%를 추가임대료로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임대료에 추가임대료를 더하니까는 예상되는 연임대료는 얼마 4천백만원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죠 35번의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이거 별표 36번 넘으시죠 자 임차인 A는 작년 1년 동안 분양면적의 첫 매장을 비율임대차로 하였다 봐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부동산을 가르치면서 가장 기쁜 건 언제냐면요 합격하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들이 내 귀에 들릴 때 가장 기뻐요 이거잖아 자 비율임대차로 계약하였다 계약 내용을 따르면 매출액이 손익분기점 이하이면 뭐만 기본임대료만 지급하고 나왔지 초과 매출액이라면 자 초과하는 매출액에서 일정임대료를 적용하였다 초과하는 매출액에서 얼마? 5%를 적용하였다 라는 얘기입니다 적용한 추가임대료에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르시고요 전년도임대료로 총 얼마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골라라 라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빨리 풀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거는 보충분기점 한번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아까 풀었으니까요 워밍업 했으니까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총 매출액 두 가지 나뉘네 손익분기점 매출액 초과 매출액 됐죠 얘는 뭐다? 기본임대료만 내고 됐죠 얘는 얼마?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마다 추가임대료를 낸다 라는 얘기겠죠 됐죠 자 이렇게 보면 봐봐 지금 보시면 분양매적이 얼마예요? 천 제곱미터네요 기본임대료 제곱미터가 얼마? 5만원이니까 천 곱하면 얼마? 기본임대료 5천만원이 되겠네요 맞죠 기본임대료 얼마? 5천만원 됐지 자 총 매출액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매출액이 얼마? 곱하기 천 하면 얼마 나오죠? 요거 3억 나오나요? 오케이 30만원에 천 이니까 얼마? 3억 총 매출액이 얼마? 3억 됐죠 손익분기점까지는 기본임대료만 내고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얼마 냈다? 5% 더 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다? 기본임대료와 무엇을? 두 개를 더했더니 요거 얼마? 5천 5백만원 나왔다 그 뜻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봐봐 기본임대료 얼마? 5천만원 나왔다는 소리네 추가임대료가 얼마 나왔다는 소리예요 500만원 나왔다는 소리가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나? 근데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 매출액 이건 모르겠는데 이건 모르겠는데 여기에 곱하기 5%를 했더니 얼마 나왔다? 500만원 나왔다 이것도 되겠죠 맞아요? 요거 좀만 뒤에 쓸게요 자 했더니 얼마가 나왔다? 500만원이 나왔다 이런 말이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봐봐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몇 프로? 5%를 적용했더니 얼마 나왔다? 500만원이 나왔다 그때씩 되겠죠 그럼 뭐다? 초과하는 매출액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1억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고 난 뒤에 지문에서 뭐 물어봤어요?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물어봤죠 그렇죠? 그럼 뭐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더하기 초과 매출액이 뭐다? 3억이 나와야 되니까 손익분기점 얼마? 2억이 되는 소리예요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자 봐봐 우리 모양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첫 번째 모양 뭐? 총 매출액 두 개를 쪼개시는 겁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 그리고 손익분기점까지는 뭐만? 기본임대료만 내고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뭐다 추가임대료를 내는데 반드시 뭐다 추가임대료율 이걸 체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초과임대료율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나 얼마 냈다? 5500만원 냈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짜서 문제를 푸신다면은 이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36번의 답은 몇 번? 5번 이해 왔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오시죠 37번입니다 관리 및 내용 연수에 관한 생애주기로 틀린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란 외부적 관리 행위로써 부동산의 외향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킨다 라고 나왔어요 유지는 뭐다? 내부 행위로써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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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로써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라고 하셔야 되겠죠 변화시키면 개량이에요 됐죠?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인근 지역의 변화 인근 환경의 변화 건물의 부적합 시장상의 감태는 경제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는 겁니다 환경 환경 지역 이런 말 나오죠 지역 이런 말 나오다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건물과 부지가 안 맞대요 설계가 안 좋대요 설비가 안 좋대요 디자인이 낙후됐대요 무슨 감가?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라는 거고요 신축입니다 신축 단계는 뭐다? 물리적 연수에 가장 높게 나타나며 노후 단계는 건물의 구조 등이 급격히 악화된다 체크 건물의 생애 중위주에서 안정 단계에서는 양호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오래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37번에 닿으면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38번 됐고요 38번 39번 됐고 넘어가주세요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냐 마케팅으로 갈까네요 마케팅 자 마케팅 자 마케팅은 세 가지가 중요했죠 뭐다?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거의 무조건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기획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은 마케팅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오케이 맞네요 시장 차별화 전략 나왔어요 시장을 세분화하고 상품의 판매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세분화하잖아 차별 아니죠 뭐다? 시장 세분화 전략을 하셔야 되겠죠 됐어요? 틀린 질문이에요 맞죠? 그래서 뭐다? 수요자 집단을 세분화한다 세분화 전략 시장 세분화 전략은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전략을 찾는 것이다 그쵸?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뭐다? 특화된 시장 세분화가 아니라 뭐다? 표적 시장이죠 표적 시장 전략 그쵸? 뭐다? 세타포 할 때마다 표적 시장 전략 뭐다?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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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입니다 시장 내의 다양한 공급 경쟁자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상품을 어디에 위치시킨 것인가 뭐다? 포지셔닝 그쵸? 포지셔닝 전략이 되겠죠 그래서 뭐다? 니은과 디귿과 리얼은 틀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객 점심 마케팅이란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각 단계와의 소비자의 접점을 마련한 것이다 아이다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업과 리얼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됐죠? 41번입니다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마케팅이란 활동 주체가 소비자나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창출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시장을 정의하고 관리한다 오케이 부동산 마케팅은 판매 시장에서 구매자 주도 시장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더욱더 중요하다 디귿 3번입니다 시장 점유 마케팅의 핵심 전략은 두 개가 있죠 피 튀기는 전략 두 가지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에 피 튀기는 전략 두 가지죠 STP와 4P 전략이 되겠네요 고객 점유 마케팅이란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 수요자 중심인데 잘 봐봐 아이다 전략을 바탕으로 맞아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전략이 중요하실 수요자 중심 자 잠깐만 지우고 여기입니다 수요자 중심 자 봐봐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중시 하는거는 관계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 그렇죠 그래서 뭐다 뒤에 지문이 안 맞다 틀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답은 몇 번 답은 4번 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지문은 관계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라고 나오셔야 되겠죠 관계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시장 세분화란 누구를 쪼개는 거다 수요자를 쪼개는 거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41번에 답은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앞에 거는 맞지만 뒤에는 뭐다 관계 마케팅에 대한 설명이었다 아시겠죠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다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뭐다 관계 마케팅이다 라는 겁니다 41번에 답은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42번 됐고요 43번으로 넘어오시죠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올라가 나왔어요 마케팅의 미시적 작은 좁은 거는 뭐다 공중 정부 경쟁업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2번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서 상품을 직접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홍보 광고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 마케팅 체제 중에서 표적 시장 선정은 수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명확하고 유의미한 집단으로 시장을 분할하는 활동을 말한다 구매자 집단으로 시장을 쪼갠다 세분화 시킨다 라고 나왔죠 표적 시장 선정이 아니고 뭐다 시장 세분화가 되겠죠 세그멘 테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관계 마케팅 나왔지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시킨다 뭐가 관계가 있다 브랜드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브랜드의 충성심 로열 로열티 이런 것들 브랜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주택 청약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TV 주고 양문양량량을 줍니다 무슨 전략 프로모션 전략이 되겠습니다 43번의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시장 세분화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44번 넘어오시죠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1번입니다 표적 시장 전략이란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철저하게 파악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도록 하고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머릿속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나왔어요 봐봐 소비자의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키는 것이다 표적 시장 아닙니다 이것보다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포지셔닝 전략 아시겠죠 포지셔닝 전략 세타포 할 때 표적 시장이 아니라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요게 표적 시장이죠 요게 뭐다 요게 표적 시장 표적 시장 표적 시장 뭐다 타겟 타겟 요거 어떻게 바꿔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포피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로는 제품 유통용으로 판매 촉진 포지셔닝이다 포지셔닝 아니죠 뭐다 프라이스 프라이스 가격 전략이다 가격 전략 가격 전략 그래서 뭐다 포피 믹스 뭐가 있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가격이다 라는 거에요 포지셔닝 아니에요 같은 P라고 해서 막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아시겠죠 포지셔닝 어디 STP에 있는 포지셔닝 포피는 뭐 플레이스 프라이드 프로모션 프로덕트 아시겠죠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TP 전략은 시장 세 표 아니잖아 차별화 전략 그렇죠 차별화 전략 뭐죠 뭐다 포지셔닝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 전략 나왔네요 아이다 전략 맞죠 어텐션 인테레스트 주의 흥미 욕구 주의 흥미 욕구 마지막 뭐 행동 액션의 원칙을 가져간다 라는 겁니다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킨다 44번에 남아있어 5번 이었습니다 45번 됐고요 46번을 약간 넘어가주세요 자 마케팅의 전략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링스를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표정 시장 전략은 상품 계획이나 광고 등 여러 판매 촉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비자를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눈 후에 특정 군집을 표정 시장으로 선점한다 오케이 알겠다 관계 마케팅 마다 공급차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 특히나 브랜드 문제와 발행한 상이 깊다 라고 설명했죠 마케팅 믹스에서 가격 관리에서 시가 정책은 남의 가격을 따라가는 거죠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위치 방위 층 지회에 따라서 다른 가격으로 판다 시가가 아니라보다 신축 가격 전략이 되겠죠 신축 늘렸다 줄였다 라고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소비자의 가족 구성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맞죠 우리 봐봐 그렇잖아 우리 아들만 둘이에요 큰 방을 하나 써도 되겠지만 아들 하나 따라 하나에요 방을 한 개씩 따로 줘야 되겠지 맞잖아 가족 구성은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자녀들의 성별이 다르면 방을 한 개씩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방에 하나 더 있는 거를 산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케팅 믹스에서 촉진 관리는 그렇죠 촉진 관리는 판매 유인과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요소에 혼합하여 자리학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케이 맞습니다 46번의 다음 몇 번 신축 전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 보시죠 47번 8번 됐고요 기출문제가 됐고 자 기출문제 다 풀어봤어요 49번 넘어오세요 마케팅의 설명은 틀리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나왔어요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하는 1년의 활동을 뭐라 그럽니까 시장 점유 마케팅이다 그렇죠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 전략이 몇 개 있는데 STP 전략마다 4P 믹스 전략 두 가지가 있죠 됐죠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가격사의 가격을 추종해야 되는 경우 따라가는 거죠 무슨 전략 시가 전략 감사합니다 3번입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에서 4P 전략은 유통 경로 제품 위치 선점 판매 척준으로 구성된다 맞아 틀렸어 틀렸죠 위치 선점 아니죠 플레이스 플레이스 프로젝트 프라이스 가격 나와있지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4P 전략 이게 고객 점유 마케팅이에요 아니죠 또 틀렸지 시장 점유 마케팅의 종류 중 하나로서보다 4P 믹스를 쓴다 시장 점유 마케팅 두 가지마다 STP 전략 4P 전략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49번에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고객 점유 마케팅은 한 개밖에 없죠 아이다 전략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이거 있어야 되겠죠 다른 아파트와 차별화되도록 내부 구조가 좋습니다 제품 전략 실기천이 있습니다 지하철장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조식 먹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있습니다 수영장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얘기해보세요 다 그런 것들이에요 제품 전략이었습니다 자 AIDA 전략 뭐였죠 Attention 그쵸 Interest Desire Action 그쵸 주의 흥미 욕구 행동 이건 뭐다 아이다 원리는 AIDA 원리는 심리적 변화의 4단계를 의미한다 무슨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으로서 누구 중심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으로서 맞죠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소비자와의 뭐 심리적 접점을 마련한다 이렇게 정해지면 되겠습니다 됐죠 49번에다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50번 넘어오시죠 마케팅이 쉬우니까 쭉쭉 넘어오세요 50번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올라가라고 나왔어요 자 판매 촉진 전략은 표적 시장의 반응을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다 가격 전략 중에서 빠른 자금의 수를 원하고 지역 구매자의 구매력이 낮은 경우 뭐다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겠지 뭐다 저가 전략을 선호한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봐봐 저가 전략이 저가 전략이 총 수입 증대를 꾀한다면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싸게 팔아야 되겠지 됐어요 저가 전략을 싸야 된다 그쵸 저가 전략을 싸야 된다 그치 싸게 팔아야 된다 빠른 자금의 수 구매력이 낮은 경우 우리보다 저가 전략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50번 다음 몇 번 2번 이었습니다 마케팅에서 시장 세분화 나왔죠 연령별로 세분화 세분하는 것이다 표적 시장이란 뭐다 표적으로 삼아 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노년층 그쵸 우리 아까 했잖아 뭐다 뭐 이렇게 유년기 청소년 장년층 노년층 이렇게 나눠드렸죠 연령에 따라서 그쵸 나눠드렸고 우리는 누구를 표적 시장으로 노년층을 표적 시장으로 삼았죠 그쵸 그리고 포지셔닝 뭐하는거에요 지각 속에 적절히 위치시킨다 위치시킨다 어르신들한테 무슨 차별성이 있다 우리꺼 안마의자 뭐 된다 무중력 된다 라는거 크 이런 장점이 있다 그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 세게 묶어주세요 요거 세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세요 그래서 뭐다 요게 STP 전략에 대한 각각의 뭐다 정의 였습니다 아시겠죠 STP 전략은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으로서 공급자 중심으로서 PT는 전략을 쓰는거죠 STP 4P 전략 아시겠죠 50번에 답은 몇번 2번 이었습니다 자 이제 STP 했으니까 4P 구하러 가보시죠 4P입니다 야 디지털 친환경 아파트 공급을 말한다 얘 지금 뭐하는거에요 제품 잘 쓰는거에요 야 우리 제품 좋아 그 뜻이 얘기했죠 광고 홍보 활동 하는거에요 뭐하는거에요 프로 모션 하는거가 되겠죠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를 이용한다 뭐 유통 경로 전략 3몇번 1번 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촉진전략 판매 촉진전략입니다 제품전략 그쵸 디지털화 친환경 제품 그쵸 여기에 뭐 실기창이 붙을수도 있고 멋져 뭐 지하주장이 붙을수도 있고 아까 했죠 조직 골프 수영 등등등 우리거 좋다 그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광고 홍보 활동 뭐다 촉진전략 됐죠 마지막 뭐다 중개 대행사 대행업소 분양대행사 중개업소 승인마다 유통 경로로 쓴 것입니다 아시겠죠 51번이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자 52번 됐구요 53번 넘어오시죠 자 부동산 마케팅 광고에 관한 설명 틀린것 골라라 자 이 문제 잘 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대요 1보다 뭐 작대요 됐지 탄력 비탄력 비탄력 됐어요 어 탄력 비탄력 비탄력 됐지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자 비탄력적 제품을 파는 데 있어서 공급자가 뭐다 본을 많이 벌려면 총 수입 증대에 유리하려면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당연히 뭐다 비싸게 팔아야 되겠지 우리가 했잖아 비탄력적이면 뭐다 비싸게 팔아라 비탄력적이면 뭐다 비싸게 팔아라 그건 뭐에요 저가 전략보다는 뭐가 고가 전략이 더 유리할 것이다 어떤 점에서 총 수입 증대라는 측면에서 왜 공급자는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몇 번 다음은 1번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수요가 비탄력적이에요 맞아요 싸게 팔아야 돼요 비싸게 팔아야 돼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아야 돈 많이 번다 비탄력적인 제품은 어떻게 비싸게 팔아야 돈 많이 번다 우리 이거 했잖아 그쵸 봐봐 비 오늘 비 많이 부른다 그쵸 학교에서 원래 비가 많이 나와요 비 비탄력적이란 말은 뭐다 1보다 작다 어떻게 비싸게 팔아야 총 수입이 증대가 되고요 됐죠 탄력적인 것은 싸게 비싸게 싸게 팔아야 된다고 싸게 팔아야 총 수입 증대에 유리하다고요 아시겠죠 그 뜻이야 오케이 그래 보다 나왔잖아 비탄력적이래요 어떻게 비싸게 팔아서 돈 많이 버세요 탄력적인 것은 어떻게 싸게 파세요 탄 것은 싸게 팔아야지 탔어 싸게 팔아요 빨리 빨리 팔아야지 싸게 저렴하게 아시겠죠 비탄력적인 어떻게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마케팅 마케팅에서는 경쟁하며 판매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를 참여자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표적시장 선정은 뭐예요 쪼개고 난 뒤에 쪼개고 난 뒤에 뭐다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재편을 찾아내는 것이다 아까 우리 유년층 청년층 장년층 노년층 쪼개고 난 뒤에 누구 선택했어요 노년층을 선택했죠 왜 우리 안마의자 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벨티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물건에 자본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가방에 달고 다니는 옛날에 있었는데 요즘에 잘 없어요 가방에 달고 다니는 뭐 조그마한 소품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내광고는 간단한 야과 등을 이용하여 구인구조계 구인구직의 등으로 분류하여 동종의 광고를 나열하는 것이다 요건 됐습니다 53번은 1번 2번 3번 위주로 잘 봐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별표 1번이면 별표 비탄력적인 어떻게 비싸게 팔아라 그래야 돈 많이 번다 자 오늘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마케팅 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부동산 광고는 그 대상 지역 지역 시장이 국한되는 경향이 있으며 맞죠 부동성 때문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죠 개별성으로 인해서 분양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에 관한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이다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 아니죠 관계에 따라서 마케팅도 바꿔야 되겠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DM은 표적 고객을 대상으로 광고할 수 있다 우리 DM 막 보내는 경우가 있죠 부동산 광고는 사람뿐 아니라 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양말성이 있다 그렇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둘 다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광고는 공정화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광고 내용이 부당하다 라고 할 때는 규제를 받는다 허위 과장 광고로서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54번에 나온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서 개발 관리 마케팅은 좀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발 관리 마케팅은 총 3문제 정도 나오는데 극악의 난이도로 입지 개수가 나오고 관리에서 비율이 잘 나와서 계산 문제로 다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계산 문제를 알고는 있으시되 개발 관리 마케팅은 한 번에 딱 잡아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4번까지 풀어드렸고요 여러분들 7주차의 개발 관리 마케팅까지 끝이 났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8주차 드디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감정평가로 나왔죠 감정평가로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오늘 출제 예상 문제들 품고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뭐 합격 뭐 보따리 통해서도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안 풀리는 분들은요 특히나 뭐다 이 보따리를 랩 두시고요 푸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봐봐 자 요런 질문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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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게요 자 교수님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뭐 안 풀립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안 풀리는 경우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보따리를 옆에 두세요 요거 뭐 보따리 요거 뭐 예상 문제집 예상 문제집 요렇게 요렇게 문제를 다 풀고 복습하실 때도 두 개를 번갈아 넣고 비교해 보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따리에 보면은 요거 나와있죠 우리 항목별로 정리해놓은 항목 있죠 그 항목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두라구요 아시겠죠 그때마다 보따리와 예상 문제집을 같이 넣고 보시면서 푸시되 내가 몰랐던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자 봐봐 있으시면 요거 보따리에 봐봐 자 봐보시면 어떻게 하냐 내가 헷갈리고 몰랐던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요 파트에서 체크를 해주는 거지 어 나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을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다 요기 부분을 체크 해주시는 거지 나 요거 잘 모르겠어 한번 체크 아시겠죠 요렇게 뭐다 모르는 것을 채워나가시는 거를 연습하시면 점수가 확 오르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마다 보따리와 예상 문제집을 함께 해놓고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푸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아직까지 좀 문제풀이가 어색하거나 힘드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7주차 개발 관리 마케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주에 감정평가로 해서 대미를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찬 거 드시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지금이 여러분들 힘내셔서 승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주에 감정평가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감정평가로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감정평가로 해서